히읔야아 히읔야아 여기에서 또 길 따라서 쭉 가면 뭐가 나올지 전진해볼게요 여기도 근데 길이 있네? 이러어어게 가면 뭐 나오나? 여기 먼저 가볼까? 메멘토 내용이 뭐였냐고요? 든든하게 챙겨가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응 아무것도 아니네 따라가자 아 진짜 진짜 내용이 그게 다였어 내가 보여줄게 이 정신나간 친구야 떠나기 전에 장비 잘 챙기라고 쟨 또 뭐야? 아까 친구가 부를때는 안오다가 몰래 훔쳐보고 있었구나 또 멀리 도망가니까 울고있네 뭐 싸울라고? 아 빗나갔다 아니 왜 오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하냐? 쟤 어디가 아 뭐 올거면 좀 과감하게 와 그래 뭐야 안죽었어? 내 탄피 와 얘네 세네 이건 너무 아깝다 리블버로 간다 근데 다 도망간거 같은데 somewhere helps 빨리 TD aaa 리블버로 황 절 이리 아무리 피 딸 오예 물 뭐지 이 차 좀 아이템을 잘 주는데 잘 주긴 개뿔 야 이 길이 되게 길다 와우 이쪽에 뭐가 있나 보네 어? 어? 여기가 밀천 마을이야?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 지도상으로 그게 가능할 수가 없는데 일단 보자고 우와 트럭 와 이 트럭 안을 보는 거는 또 차단된 다리 아 갈 수 없는 곳이네 갈 수 없는 곳이고요 근데 트럭 내부라고 해봤자 뭐가 없네 뭐야 여기 사람 설레게 해놓고 짜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으이씨 어? 저기 집이 있어 물론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아니고 뻥 뚫린 오두막 같은 거긴 하지만 왜 이런 곳에 왜 이런 게 있지? 주변에 사람 사는 곳이 있나? 아니 그나저나 꿩이 어떻게 한 번을 안 보이냐 꿩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아 올라가게 해줘요 아 왜 안 올라가줘요 아 올라... 감사합니다 후... 교도소장의 거주지 허어 여기가 교도소장의 거주지였... 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 탔어요? 죄수가 불 질렀나? 헉 개도 키웠었나봐 옵 으음 저기 차고였네 오케이 으아 어? 여행가 전독 방금 휘갈겨 쓴 메..메세지 있었다고? 어디 어디에? 어디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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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 교도소 뒤쪽에? 레멘토 열쇠 열쇠가 있다는 건 상자라는 건데 울타리 밖에 낡은 은신처를 잘 치우세요 지난 밤에 늑대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저걸 왜 못봤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뒤지고 있었나봐 I think I can use this I can use this 점프! 점프! 아이씨 안보이네 천 챙겨놓자고 지금 뒤지게 많아 걱정하지마 여기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이야 씨 뭐 이 끝이 없냐 탐험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강소리가 들리는데 이잉 여기 또 무슨 길이래 여기 골짜기 이쯤에서 막다른 길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편 골짜기가 더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다리가 끊겨서 못 가던 곳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밑에를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가볼까요? 근데 어떻게 내려가? 내려가는 길이 있나? 어 여기 있네 호옹이 왜그냥 폭포로 막혀있네? 왜그냥 폭포로 막혀있네? 다시한번 그려볼까? 이게 다행인 것 같네요 이게 다행인 것 같네요 어 물이 없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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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아 아! 야! 불매! 예시! 야! 아아! 아니 이거 총은 불발 됐어! 아.... 아픈데? 분명력이 꽤 많이 깎였는데요? 으... 우와 나 불발 처음 겪어봐 캬카카하면서 안나가네 대박 근데 뭐 사람이 불을 지핀 흔적이 있네요 뭐 임마 통조림 맛있겠다 와 늑대고기 맛있겠다 아 근데 고기를 먹기엔 음식이 너무 많아 기왕 이렇게 된거 여기에서 물을 좀 만들고 갈까 아 라고 하기엔 너무 허벌판인데 큰일났다 이거 동굴이 있을까요? 나 괜히 내려온거 같은데 이거 흠 리볼버 청소 한 번 하자고? 리볼버가 좀 많이 더러운가? 92%인데? 와 여기 살벌하게 막혀있네 뭐 갈순 없는건가? 새로운 장소 뭐 이런거 안찍히네요 야 근데 진짜 큰일남 돌아가야되는데 후... 괜찮겠지? 또 눈대피소 만들자고? 야 너네 그거 버릇이야 사람이 말이야 조금만 위험해도 눈대피소 만들고 위기를 어떻게 해서는 극복해나갈 생각을 안하고 그저 눈대피소 눈대피소 그러면 무슨 재미야 당장 만들자 근데 모자라네 재미도 살아야 느낄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백번 오르신 말씀입니다 바로 눈대피소 만들어버리자구요 나뭇가지가 부족하네요 다섯개 대부분 가벼운 다섯개 소스 눈대피소 놔 나뭇가지가 은근히 많이 떨어져있네 하나 둘 셋 넷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이씨 하나가 없냐 아이안배 마셔 마셔 이런때를 위에서 만들어둔거야 커피는 그지? 아 올라가게 해줘요 아 됐다 아 올라 날아올라 가게 해줘요 올라가게 해달라고요 빨리 다시 올라왔다 여긴 길이 없나? 없고용 아우 이동속도 느려 이게 뭐지? 복용 길이 아라 길이 아닌것 같은데 나 지금 어어 에헤이 조졌네 이거 뭐야 이거 나 어떻게 가 어 나 이거 진짜 조졌네 야 어 나 이제 못 돌아간다 야 아우씨 살았다 아 여기 완전 그냥 깎아지른 절벽인 어 뭐야 이거 나 못 올라가 살..살려 살려주시라요 제발 야 야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여길 내려가야 돼 이 깎아지른 절벽을 내려가야 돼 생명 속도 얼마 없는데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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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더워 아우 후 나 진짜 딱 와... 나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줄 알고 후후... 후후... 너 무 무서웠어 오늘 차에서 자자 하... 잡시다 오로라 떴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뵙는 더 롱다크 데이저 프롬 더 펄 테라토리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하 살려줘 일단 우리가 지금 제일 난감한게 뭐냐면 그 광산에서 독극 독가스가 나왔던 그곳에서의 탐험이 끝났고 전혀 모르는 곳에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맵을 몰라요 맵을 몰라서 우리가 지금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있기는 해요 고향강협곡에서 신호조사 블리길렛에서 신호조사 이걸 아직 안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해야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길을 몰라 몰라 여기가 어디여 일단 추우니까 잠을 좀 자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이 차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그리고 이거 빨리 고쳐야 돼 꿩털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단 말이야 이거 또 수리 못하다가 저번에 전파탑에서 막 별짓거리 다 했잖아 그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 이것도 빨리 갈아야겠다 갈다 보면 아침이 오겠지 지금 유튜브랑 진도 차이 얼마나 나왔냐고요 음 한 근데 진짜 많이 따라왔어 제가 컴퓨터가 고장 나고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덜렁다크를 손을 안 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지금 좀 많이 따라잡혔는데 한 한 그래도 다섯 편? 열 편? 다섯 편에서 열 편 정도 차이 나는 듯?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다 분량을 이거 먹을까? 되게 조용히 먹네 이건 왜 써? 써? 하 지금 무게도 간단간단하다 낮이 됐네요 나가볼까요? 여기가 어디냐 도대체 어? 어 깜짝이야 어? 왜 연결이 왜 이래 죄송해요 여러분 요즘 캡쳐보드가 많이 아파요 얘가 자 여기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자 이렇게 대충 표시를 해놓으면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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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요? 이거냐? 야 그냥 나는 페인트 못 쓰겠다 페인트 불편해 죽겠어 여기네 여기네 아니 아까 봤을 땐 없었는데 희한하네 여기 이렇게 길이 있네 가볼까? 어 잠깐만 이거 캡쳐보드 진짜 이상하다 잠깐만요 껐다가 켤게요 캡쳐보드 AS 받아야 되는데 됐다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고 이렇게 길쪽으로 가서 이렇게 길쪽으로 가서 위치 알았으 뭐 쫄래쫄래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가 나오겠지 뭐라고 써있냐 수감지역이라고 써있네 땡 설마 여기도 어 이렇게 길이 이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가보자 일단 물도 없고 숯도 없고 부족한 게 많네 어디서 만들지? 길이 두 갈래네? 길이 두 갈래네? 길이 두 갈래네? 어디로 갈까요? 왼쪽 오른쪽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 왼쪽으로 가봐야지 장작 한 분이 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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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한 분이 뒤늦게 오른쪽이요 아 오키 갑자기 납득했어 다 왼쪽 왼쪽 해가지고 얌전해짐 이런 귀염둥이 장작이들 같으니 여긴 또 어디야? 일단 숯을 이제 다 써서 더 이상 위치 표시가 불가능하구요 왠지 요기 봐서던 것 같은데 내가 지도 표시만 안했지 그냥 어 아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하지말라니까 아 그래 마라 그냥 와 짱났네 아이씨 아이씨 아 피 야 이거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큰일 났다 아이씨 야 이거 안 되겠 숨어 야 이거 안 되겠 숨어 야 목을 당했네 와 야 HP 빠지는거 봐 생명력 다는게 와 목을 물렸네 와 여기 자동차 없었으면 난 끝났다 아 그러네 여기 뒤졌던 곳이네 아우 그리고 이거 좀 찢어야겠다 동대가 없어 이제 아 좀 오랜만에 덜렁다크를 복귀했더니 아니 아니 안좋군요 에이미 여기서 장전하면 탄피는 어디로 떨어져 친구야 탄피 보여줘 탄피 아니 아니 왜 탄피가 없어 조명탄 쓰라고? 제발 눈이 있으면 봐 내가 조명탄이 있는지 없잖아 나 나 순간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하길래 있는줄 알았네 그 뜻에서 총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탄피는 열심히 주십시다 뭐 언제 또 만들지 모르니까요 이제 총알 수급이 진짜 웬만한데는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 써야돼요 야 나 근데 진짜 블랙록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이거 조졌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또 교도소에요 또 도소 뭐 기왕 이렇게 된거 총알이다 만들고 가자 엄마 깜짝이야 이씨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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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 교도소에 있는 총알 제작소도 열었고 독가스가 가득 차있는 광산도 다 봤고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해 여기를 근데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모르겠어 뭐야 이거? 천국인가? 먹을 것 맛있겠다 어 뭐야? 아 날것이었구나 야 이거 어떻게 치료해? 식중독 뭔가를 잘못 먹어 병이 났습니다 치료하거나 자연스럽게 낫기 전까지 몸이 약해지며 죽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 생제 생제 항생제 와 곰팡이 핀 육사심의를 회복시간 10시간 기생충 감염 위험 75%? 야 이거 내일 자고 일어났을 때 이게 하아 아 진짜 모르겠다 거의 확정인데 야 기간 메이킹해 아주 자 이제 이거를 일곱 발 와 무려 일곱 발이나 만들 수 있어? 불 안 붙여도 만들 수 있네 확실히 좋다 열한 발 열한 발 아주 좋아요 이거는 불이 필요하고요 야 초고속으로 빠지는데? 아 지금 몸상태가 너무 안 좋구나 10시간 빨리 자야겠는데요? 생고기를 잘못 먹으면 이렇게 치명적이구나 난 구운 건 줄 알았어 왜 그랬을까 내가? 정신이 없네 이 다음에 옮기고 멀정도가 초고속으로 나는데요? 여기서 자야겠지? 자자 10시간 딱 자고 일어나면 여기 침대 없나? 웬만하면 이거 안 쓰고 싶은데 그 전에 내가 죽겠다 야 빨리 자자 개털된 침남 딱 10시간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걸리나? 치료됨 식중독 식중독은 치료됐는데 이게 다음날 아침에 결정돼요 75%가 일단 식중독은 치료가 됐어요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나 왜 이렇게 먹을게 많아? 왜 이딴 걸 먹었어? 먹을게 이렇게 많은데? 와 먹을게 없어서 급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거야? 아 나 모두 내려놓고 4개 정도만 들고 다니자 아 뭐..뭐가 보여야 말이지 어후..오늘.. 날이 굉장히 어렵네요 나.. 너무 힘들어 얘들아 어 그래도 총알 많이 만들어서 좀 든든하긴 하네 어 근데 나 아직 제작레벨이 만렙이 아닌가? 제작레벨 만렙인데? 나 왜 내구도가 40%야? 왜 쓸만하냐? 완벽한이 아니라 뭐랄표? 왜지? 몰라 안 터지면 되지 아 안보여 전에 만든거 아직 들고 있는거 아니냐고? 어.. 나무도 없네 아 뭐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완전 한밤인데 나무 나무를 구하러 갑시다 우리 저번에도 나무 구하러 여기 왔다가 왜 다 철임? 이러지 않았어? 침대도 찾았는데 없었지 입어봐라 입어봐라 다 철이다 야 어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시간 시간.. 시간 싸움 해야되거든요 항생제 기생충 가면 거의 뭐 100%니까 열심히 항생제를 파밍합시다 아.. 이게 무슨 짓이냐 나 왜 그랬지? 너무 생각없이 그냥 생고기를 으쩍으쩍 으쩍 으쩍 마쥐땅 이러고 먹었네 방탄조끼 가져갈까? 아니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학교 갔다 돌아와도 너무 무거워 7.5키로는 진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지 저게 뭐 초반 방어로는 좋겠지만 일단 어 나무다 이거 뭐 늑대소리가 들리는데 늑대 발자국소리가 들리는데 무섭게 왜그래 방탄조끼의 능력이 뭐냐고요? 방탄이요 하하하하하하 방탄조끼의 능력이 뭐겠어요? 딴따남? 방어력을 극도로 올려줍니다 곰한테 맞아도 크게 피가 안달거에요 물론 실험 안해봤어요 제 예상입니다 예상 기름 너무 무의미하게 막 쓰고 있는거 같은데 이.. 뭐 나무 캘케이크 그렇게 없냐? 이걸로 불이라도 지피자 이걸로 불이라도 지피자 아 오케이 에이 아니 네 책 읽을 거 없나? 이게 뭔 소리 단가 이거 열심히 주워 먹자 아 이거 먹을 게 없어서 부들게지 줄기를 이렇게 많이 챙겨왔소 어? 다 어디서 튀어나온 것들이야 아휴 포크앤빈도 썼겠네 왜 이거 왜 벌써 다 익었냐 아 가벼운 거였구나 일단 우리가 여긴데 어? 우리 여기에서 왔다 그래 오케이 야 돌아가는 길 알아 여기로 가자 돌아가자 여기로 여기로 어 가면 될 것 같아요 Mutter 누가 이렇게 매롭게 울어 마음 아프게 좋아 고기 딱 하나 더 굽고 가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 야 개털된 침낭 이제 더이상 쓰면 안되겠다 자 이제 차에서 자고 아침을 맞이하면 아직 아니에요 아침 아직 아니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빡대가리 안 걸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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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해도 얼탱이가 없네 아 아 후진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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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농담이고 아 아 아 야 근데 일부는 어떻게 그렇게 조회수가 막 계속 오르냐 그 열한시간짜리 영상 참 신기해 보면 근데 그거 알아 2부가 더 길다 1부보다 지금 지금 나온 것만 다 합쳐도 1부보다 불량이 많아 근데 이제 유튜브가 12시간 이상 영상을 한 번에 못 올리거든요 12시간이 넘어가면 업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완전판을 올리더라도 한 번에 다 못 올리고 분할해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씨 탄피가 여기 숨어있었네 이걸 왜 뭐 봤을까 잠깐만요 제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저는 실시간으로 날씨가 개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안 좋은데 다 안 떨어진다 다 안 떨어진다 영하 2도쯤이면 버텔만 하지 아닌 것 같아 아냐 버텔만 해 여기 좀 놀다 가자 아 뭐 또 갈라 그러면은 난리치네 왜 맨날 가는 날이 장날일까 이거 약간 음성 인식되는 거 아니야 야 이제 이제 여기서 탈출하자 이러면 어 이 자식이 그냥 도망가려고 휘머라 쳐라 핑료란 막 이런 거 아니야 블리치 요즘도 연재해요 근데 블리치 완결 나왔냐 아 엔딩 났어 나 블리치 초반에는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천보낸 경험이 진짜 레전드였고 호로화 나왔을 때가 진짜 레전드였다가 후반에 갑자기 뭔가 그 그 뭐였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약간 그 해적왕 같이 생긴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깝치는데 되게 내용이 막 아니 뭐 이런 이런 걸 준비했다니 안돼 이럴 줄 알았나 이러면서 또 막 반전을 하는데 그럼 그 또 상대방이 아니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럴 줄 알았나 계속 이래가지고 딱 보면서 와 이건 진짜 뇌절 시계 왔다 이러고 이제 그때부터 안 봤어요 어 온도 다시 오른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1번대 대장 죽은 아이작 아이작 편이 있잖아 아이작 아이젠 아이작은 게임 주인공이고 아이젠 이거 아이작을 딱 잡고 나서 끝났어야 됐어 그지 근데 거기서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어거지로 연재했다가 지금 완전 나락간 거잖아 드래곤볼처럼 될 줄 알았나 봐 드래곤볼도 그 프리저 프리저 편까지가 원래 엔딩이었는데 그건 작가님이 원래 딱 거기까지만 연재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출판사 쪽에서 사정사정 했어 그때는 드래곤볼이 진짜 그냥 모든 만화를 다 씹어먹는 상태였었거든 그래서 제발 제발 연재 더해주세요 제발 해서 이제 어거지로 나왔던 게 인조인간 편 그리고 이제 더 뒤로 나가서 셀 마인부 이런 거 나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예정되지 않았던 스토리지만 더 잘 됐지 드래곤볼이 만화를 씹어먹은 정도가 아니라 일본 경제의 핵심 중 하나였음 맞아 어? 이거 무슨 부금이예요? 난 이런 부금을 처음 들어봐 덜렁닥 하면서 아 아니네 들었던 부금이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했더니 모든 게 다 새로워 보이네요 그 치료 됐나? 어? 어?? 안 걸렸어? 대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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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 박 와 기생충 가면 피해갔다 와..정말 다행이다 와 25%가 걸리네 저.. 대박이다 덜렁다크의 신은 존재했다 대신에 날씨가 뒤지게 안 좋다 여러분 차에 있을 때 이걸 쓰면 내구도가 달아요? 안달지 않나? 58% 3시간만 자자 안얼어죽겠지? 온도가 오히려 올랐는데? 58% 안달해 차에서는 침낭을 껴입고 자지 않는 걸로 환불이 됐고요 물 마셔주고요 와 요즘 세상은 또 신세대여서 눈이 막 가로로 내리네 야 신기하다 눈도 이제 MZ세대네 아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지고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난 콩버터통 좀 버려요 아 왜 이 존맛탱을 나 이거 먹을 거야 접 접 접 접 접 접 접 접 음 맛있어 참고로 날고기 외에 그냥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망가진 음식은 이제 저한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강철 위장을 얻었거든요 나 감염 위험 25%도 아니 75%도 이겨낸 사람이야 아 근데 날씨 진짜 언제 좋아짐 아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 아니 나 오랜만에 왔는데 이럴 거야 우와 야 갑자기 좋아져버리긋 그렇군요 가볼까요 근데 이런거 보면 참 세상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 그치? 날씨도 이렇게 휘휘휘 바뀌는데 블리지 작가님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을 못하고 이제 뇌절 작품을 낸거 아냐 솔직히 드래곤불도 중간중간에 좀 뇌절이 있긴 했거든 작가님도 이게 맞나 이러면서 연재를 하셨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잘 됐잖아요 그분은 근데 여기가 맞아요 길이? 잠깐만 여기가 길이 맞나? 요즘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곧 경제력이고 능력이고 그렇다고 하는데 솔직히 미래 일은 뭐 어떻게 알겠어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난 모른다고 생각해 얼추 그냥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미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을 테고 자 여기에서 지금 이쯤 와 있는 거 같고요 더 직진을 해서 왼쪽으로 꺾으면 되겠죠? 넌 왜 여기서 자고 있니?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다 열심히 해봐야 돼요 겁먹지 말고 또 그런 많은 실패들을 겪다 보면은 가끔씩 미래가 보일 때가 있어 왜냐면 모든 행동에는 또 정해진 패턴이 있거든 이건 왜 안 열려있지? 계속 겪다 보면은 좀 비슷비슷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데 쿡스 농장? 이게 저기인데? 그렇게 사람이 성숙해 가는 거더라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채널 운영을 하면서 이 영상은 조회수가 좀 잘 나올 것 같다 어 이 영상은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처럼요 많은 시도를 통해서 알게 된 빅데이터인 거죠 또 뭐 물론 무조건 맞는 거는 아니지만 얘 또 조회수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하고 올렸는데 막 갑자기 폭발한 영상도 있고 조회수가 잘 나오겠지? 하고 막 기대를 가지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때도 물론 있지 네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걸 배우는 거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대표적으로 스탱랜드 있잖아요 스탱랜드 카드 게임 그거 조회수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 20만 넘었잖아 올리자마자 되게 정적이고 좀 머리 쓰는 게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재밌었어 그래서 역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번에 뱀서류 영상을 올렸는데 진짜 개 조졌죠 조회수 진짜 하나도 안 나오던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아무거나 시도하면 안 되는구나 또 이런 걸 깨달았고 수녀 게임도 그리 높을 줄 몰랐다고? 아니 난 수녀 게임은 잘 나올 줄 알았어 수녀 게임은 잘 나올 수밖에 없었어 썸네일도 레전드였고 내용도 레전드였고 풀동부 합방인데 그게 어떻게 조회수가 안 나올 수가 있겠어 늑대가 잘 나타난다는 거는 또 내가 예상을 못했네 유튜브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저에게는 비장애 수가 있죠 풀동부를 꺼내거나 프레디를 꺼내거나 플레임을 꺼내거나 다 피읍 피읍 피읍이네? 앞에 자음이 근데 세 번째 건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해 어? 피의 거짓도 올리면 그럼 잘 오려나? 는 개소리 피의 거짓은 풀영상으로만 올릴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거 제 본 채널에 올리면은 진짜 망합니다 그거 조회수 1만도 안 나올걸 산나비는 예상보다 조회수가 조금 나온 거 같다고? 난 아니야 난 이 정도 예상했어 왜냐면 했던 거잖아 어 뒷이야기가 추가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했던 거를 또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식 발매됐을 때 그거를 완전판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하는 거를 올려야 되나 아니면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추가된 내용만 올려야 되나 그런 것도 좀 고민이긴 해요 카드 게임류도 좀 많이 해달라고? 뭐 진짜 재밌는 거 있으면 그것도 은근히 잘 나오긴 했어 그 링 오브 페인 병아리 썸네일 있잖아 병아리가 풀숲에서 나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것도 나름 괜찮게 나오긴 했어 지금의 뱀서류 그 새벽까지 20분 그 정도 수준을 예상했었는데 그건 그래도 좀 나와 왜 또 날씨가 안 좋아져 왜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 몰라 그냥 갈래 짜증 나서 뒤지던지 말던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거저거 다 해드리고 싶은데 몸둥아리가 하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른 채널처럼 진짜 만만 보고 끝내는 그런 채널이 아니잖아 한 번 잡으면은 거의 웬만하면 엔딩을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도 그러다 보면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 또 하나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이제 어? 여긴데? 여긴가? 붙잡고 있다 보면은 그거에 취향이 안 맞는 장작분들이 점점 이제 생방송을 떠나가시면서 저도 막 힘이 빠져버리니까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또 다른 게임 또 간간히 하고 그런단 말이야 지나쳤다 우리 지금 여기 있어 여기로 가야되는데? 저기가 어딘데? 저기가 어딘데? 그래서 한 번 게임을 선택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돼요 이거 어떻게 가냐? 저기가 올라가는 일인가? 엥? 야 여기에는 왜 자동차 표시가 없지? 야 여기에는 왜 자동차 표시가 없지? 확대가 안 되냐고요? 이게 이게 최대예요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되나? 나 여기 진짜 어떻게 올라갔지? 저쪽인 것 같긴 한데 우리 다시 보기 좀 돌려볼까? 살려줘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어? 나 여기 오두막 본 것까지 기억이 나거든? 근데 여기는 확실히 아니야 더, 더 내려가야 되나? 엄마야 깜짝이야 음.. 사냥 사냥 메타로 내려왔다고? 아닐텐데 내가 그렇게 멍청하게 막 내려오진 않았을텐데 아닌가? 진짜 그렇게 내려왔나? 다른 길이 있을거야 찾아보자 이 안벽에 바짝 붙어서 아니야 지금 보니까 길이 있네 야 길이 있어 길이 있어 얜 뭐야? 어 저기가 올라가는 길이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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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찾아보렸구요 잘 있어라 멍청한 늑대들아 난 올라간다 못 올라오지? 뭐 어쩔건데 어쩔건데 니가 도대체 뭐 할 수 있는데 우주입도 딸 수 있네 아이고 힘들어 아우 시끄러워 얘들아 좀 갈게 가라 너네 여기 못 올라오잖아 너네 여기 못올라오잖아 너네 여기 못올라오잖아 아 내 뒤쪽에서 계속 으르렁거리니까 지금 따라오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드네 섬뜩하게 가득하고 자 드디어 드디어 우린 벗어납니다 이 지역을 블랙록 잘 봤구요 흐으으으으으아 아가능하면 기름을 아낄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보이니까 빨리 벗어나자 헥 또 조금 있으면 해 질라 그러네 어 아아이 아으씨 괜찮아 이정도면 헝 어 어 에어어어어 아 나 체온 깎이는거 봐 이게 많냐 진짜 허우우우우우우 uk 좋아 올라가자 좋아 아 이 길이 되게 복잡하네 원래 이렇게 동굴이 길었나? 왜 막다른 길임? 이걸 대신 쓰자 아니 왜 막다른 길이지? 아 여기 길이 하나 더 있었구나 아휴 놀래라 막힌 줄 알고 여기가 길 맞아? 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왔던 길? 아니겠지? 아니 맞는데? 어어어씌!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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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이 bet誤결하네 그러다가 해리니 어렸으니까 많은 사람은 너무 많다 아 여기가 막다른 길이였고 여기에 숙여서 가는 공간이 있었네 아 봤다 어 저기 출구 보인다 아 힘들어 꺼져 수고했어 우리 섬광탄이 자 아 오랜만이야 틴버울포산 우리가 어 여기거든요 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기에서 이거 타고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틴버울포산 명소에서 그 그 수초로 지도 그려야 되는데 거기로 돌아가려다가 여기로 센 거란 말이야 기억나시죠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근데 내 기억으로는 여기에서 사냥 메타로 이렇게 암벽을 밑으로 내려왔었어서 이 방향으로는 다시 이 산을 못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강 따라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하든가 지도 작성하는 거 포기하든가 이렇게 해야돼요 우리 쟤 빼고 갔었나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모르겠다 일단 가자 아 나 지금 많이 피곤한데 괜찮을라나 나 화살도 없어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져갈까 고기능 백팩 찾았냐고요 아뇨 고기능 백팩 안 찾았죠 미친 고기능 백팩이 잿빛 협곡 쪽에 있냐 야 그럼 잿빛 협곡 가야겠네 어쩔 수 없이 가야겠네 어쩔 수 없이 가야겠네 그래 뭐 발길 닫는대로 가자 이렇게 된거고 고기능 백팩 이번에 어디로 가야겠네요 목표가 또 생겼네요 아니 근데 나 고기능 백팩 도 진짜 공략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갔는데 발견한 거거든 그래서 거길 다시 가는 방법을 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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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난리쳐 또? 아 진짜 왜 그래 옷이 많네 아 돌아가야 되나 여기가 어디냐 우리가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동굴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가 안개가 생각보다 짙지는 않아요 여기 안개가 생각보다 짙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안개가 생각보다 짙지는 않아요 좀더 내려가야되나? 저 바위가 아무리 봐도 동굴 바위다 다른데 비해서 훨씬 색깔이 새까맣잖아? 그러면 동굴 바위야 그리고 동굴이 있지 근데 왜 입장이 가능한 동굴이냐 또? 여긴 또 어디여? 새장소 발견! 동굴! 여긴 또 처음 와보는 동굴이네 환장하겄네 진짜 아휴... 애가 어디니? 어휴... 내 배 살친 줄 알았어 소리가 아주 찰져요 일단 여기서 잠을 잘까요? 아 이거 빨리 수리해야되는데 지금 바로 자지말고 아직 바깥이 밝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하자 할 수 있는 게... 깨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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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리기 말리기랑 말리기랑 으어.. 으어.. 수리를 좀 할까? 그럼 천이 몇 개있지? 여덟 개! 수리 좀 해라! 수리 해주고 이건 버리고 가자 이제 잘까? 뭐야 침낭 왜왜왜 요동처 막 딥슬리 딱 일어나면 풀피가 되어있겠지 생명력도 우리 생명력 되게 많이 달아있더라 자 보니까 오 좋아 다쳤다 아주 좋아요 마셔주고 물이 얼마 안 남았어 어차피 동굴에서는 랜턴을 들어야 되니까 여기로 그냥 들어가볼까 어디로 통하는 동굴인지가 좀 궁금하네 왜 밑으로 내려감 이게 뭐여 엉 어떻게 내려와 아 어 나 여기 이 동굴 알고있는 동굴 같은데 음 물 나이스 음 물 나이스 진짜 그냥 동굴에서 딱 나왔는데 이 동굴이면 제일 좋겠 다 아 그럴 리가 없나 숯 안챙기냐구요? 그걸 왜 지금 얘기해줘요 까먹고 있었는데 하 하 하 그러게요 왜 안챙겼을까요 난 조금만 빨리 얘기해주지 아이 속상하네 진짜 여기가 어디여 넌 왜 고꾸라져 있니 왕당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군요 나 이 동굴 어딘지 알거 같은데 나 이 동굴 어딘지 알거 같은데 나 이 동굴 어딘지 알거 같은데 흠 음 그래 여기가 여기로 올라가는 길 방향이야 그래 나 이 장소를 알아 정확하게 알아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컨테이너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긴 내가 갔었어 이미 어 여기에서 한번 파밍 했었구요 저번에 왔었어서 뭐 다른 길로 왔었나보지 여길? 컨테이너 뒤져나 다시 한번만 확인을 왓더팍 들어오시오 흠 어디가 야 아 이거 위력이 확실히 약하다 총신이 짧아서 그런가 이거 봐 다 뒤졌음 흠 커피 버리냐고? 이미 많아 뭐 있는거 다 챙길라 그래 욕심이 아주 그득그득해요 여기로 괜히 또 저기로 갔다가 길 잃어버리지 말고 체크 한번만 할까? 여기가 어딘지 이쪽이네 동굴 어? 뭐야 동굴 바로 옆에 메멘토 힌트가 있는데? 잠깐만 이게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거지? 아 우리가 여기로 왔구요 그럼 여기로 가야되네? 그럼 여기로 가야되네 응 오케이 메멘토 보러 갑시다 어? 아니 잠깐만 이 동굴이 거기네 노트북이네 노트북 왔던데잖아 안녕 다 왔던데야 야 음 일단 무게 많이 차지하는 것들부터 빠르게 먹어주고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해보자고 지도를 참 잘 보는 것 같다고요? 덜렁다크만 한 300시간 해보세요 그래도 지도를 못보면은 정말 길치인거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살기 위해서는 해독을 해야돼 지도를 와 여긴 또 어디냐 나 여기 올라가본적이 없거든? 올라가볼래 나 너무 궁금해 야 근데 좀 높은데 올라갈 수 있으려나 멀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나 빡세다고 개빡세네 힘내라 플레임 죽고 싶지 않으면 올라가 다 올라왔다 여기가 어디야 자 정신줄 잡고 뭐 뭐 여기 새로운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나 여기 아니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잘 찾아보면 밧줄이 아마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아닌가 아닌가 나도 진짜 이제 모르겠다 나도 내 기억력을 못 믿겠어 여기가 어딘지 나 지금 숱도 다 썼지 진짜 조졌네 게임 지금 정상 가는 거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정상을 가야되는지 잿빛 협곡을 가야되는지 아 나 지금 정상으로 가는 방향 반대로 가고 있는데 오 랜턴이다 여기 숱 없냐고? 여기에 밧줄이 있으면 가기가 쉬워지는데 밧줄이 없고요 야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올라가자 여기 아까 내가 왔던 방향이 옥상 가는 데거든 정상 정상 가서 지도 한번 시원하게 밝히고 정상에서 똥이나 한번 싸자 정상에서 똥이나 한번 싸자 정상에서 똥이나 한번 싸자 뭐 왜 뭐 뭐 누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여기 여기 지금 지구상에 나 혼자 밖에 없는데 야 동물들도 돌아다니면서 똥 싸는데 뭐 나라고 안될게 뭐가 있어 여기가 문명사인줄 알아? 여기 자연 그 자체야 근데 여기가 어디야 나 길이 기억이 안나 그래서 왼쪽보면 아마 절벽에 밧줄이 하나 동그러니 있군 나이스 나의 기억은 잘못되지 않았다 근데 못 올라갈 것 같지? 아무리 봐도 물 정도가 지금 정상이 아닌데 커피를 마셔야 할 때인가 커피를 마셔야 할 때인가 아 커피 하나 가지고 안되네 좀만 자자 이따 커피도 만들어야 되겠네 꿩도 잡아야 되는데 이거 내구도 점점 난다 3시간 선잠을 자면은 좀 멀정도가 잘 안 차는 느낌이더라 는 개만이 참 커피 마시자마자 에이씨 올라가 우와 너무 높은데 여러분 이렇게 왼손으로 맨손으로 밧줄같은거 잡고 올라가본 적 있어요? 그니까 뭐 익스트림 스포츠하는 그런 실전 체험하는 곳에서 이런걸 해봤어? 진짜 진짜 손에 힘 빡 들어가 떨어지면 죽는다 약간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되게 과 과 과하게 힘이 들어가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적당하게 힘을 줘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힘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금방 지쳐 되게 무서움 넌 안 무서워 임마 오지마 아 왜왜왜 막 오지 막 아휴 옷 찢어졌네 조졌네 옷 옷은 또 왜이렇게 많이 젖었어 뭐가 찢어졌지 아 장갑이 찢어졌네 장갑이랑 바지 찢어졌네 으이씨 속이 상한다 상해 속이 상한다 상해 소창기때는 장작들이 왜 탄피 안 주셔요? 탄피 좀 주셔요 제발 아아아아악!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알아서 잘 줍죠? 필요할 때 되니까 나도 다 줍는다 사슴 공통 여기가 어디냐 올라가는 길 맞냐 여기가 되게 뜨문 뜨문 기억을 붙잡고 가는 느낌이야 그리고 나 얼어 죽겠는데? 이게 좀 많이 위험하지 않나 여기 주변에 동굴 없나? 동굴? 둘把它 0012 0016 0016 0022 0015 0012 0012 0065 0016 0050 00 l15 005 0015 007 0015 0000 아다다다다다다다 아다 PO 거야 멀쩡도 타는 속도 실화냐 멀쩡도 타는 속도 실화냐 멀쩡도 타는 속도 실화냐 멀쩡도 타는 속도 실화냐 여기가 길이 맞아? 빨리 맞으면 맞다고 해줘 아니 말하지마 훈수사절 어쩌라는거지? 응 가는길 맞네 잘 가고 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게 문제에요 장비가 지금 다 젖고 있거든 올라가게 해줘 제발 어 오 auf 어이 진짜 올라這樣的 아 나 멀쩡도 좀 많이 위험한데 저기 왜 밧줄이 있냐 저 밧줄 타고 올라가면 한 번에 옥상인가 왜 자꾸 옥상이라 그러지 정상인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타고 올라가면 바로 정상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잘 곳이 없어 날씨도 점점 안좋아지는 것 같다 지도로 위치를 한 번 봐볼까 여기가 어디요 날씨가 갑자기 안좋아지는 것 같은데 빠르게 지도를 작성하고 위치 확인 맞네 여기다 주변에 동굴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재충전하고 일단 작전상 후퇴 대피소를 만들자고 음 그럴까 그게 나을 것 같다 오케이 좋은 계획이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붓이 딸 수 있는건가? 응 안돼? 아이씨 진짜 나뭇가지 맨날 하나 모자라 나뭇가지야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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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제 만들자이 야 자지마 잠들지마 정신차려 인마 모기까지와서 억울하게 죽으면 안되지 자 여기 여기 아까 초록색 떴는데 야 어 여깄다 자 됐다 만들어 빨리 만들어 모여 모여 모여씨 아니야 그냥 어차피 쉬어야되 이정도면은 덜렁다크가 나 엿먹이려고 하는거 맞는거같은데 날씨가 좀 안좋아져서 허겁지겁 만들었더니 어 만들었네? 그럼 뭐 날씨 좋아져도 상관없겠다 이러고 다시 닭밀에 끓인 콩과 약간의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무슨 맛일까?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이런 덜렁다크에 나오는 음식들 보면 되게 궁금해 무슨 맛일까 일단 잘만큼 자자 밤에 올라가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아 어 이 소리는 설마 오로라의 곰? 나가보자 곰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히 곰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히 곰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히 일단 밧줄 바로 탑시다 우와 올라가는 속도 봐 건강해 건강해 이곳이 멀정도 만땅의 등반 속도다 어 오케이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무리해서 한 번만 더 밧줄 타면 정상이거든요 대피소 해체 안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일부러 안 했어요 그거는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중에 또 언젠간 쓸 날이 온다니까 어우 너무 높은데 이거 어우 야 이거 너무 높은데 괜찮을까 아 뭐 당연히 올라가기야 하겠다만 의욤 의욤 의아 아 참 말로 힘들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음 찾아야돼요 천이 너무 아깝다구? 금방 뭐와 차는 진짜 금방 모아 일단 가장 덜 위험한 비행기 안쪽에서 퍼밍을 합시다 아무것도 안보이네 여기가 혹시 전망되냐? 그건 아닌듯? 뭐있나 좀 보자 아이씨 뭐가 보여야말이지 이거 찢어버릴까? 옷같은거 좀 다 가져가자 이런거 찢기 쉬운거 가죽도 없으니까 여기가 개무거움 이건 뭐야? 플리스카우 뭐야 이건? 처음보는 얼기일보 직전인데? 이건 얼었는데? 야 이거 불 빨리 지펴야겠다 빨리 빨리 좀 붙어라 나무가 하나도 없네 좀 녹았나? 이거 저번에 그 모닥불 주변에 있었는데 안 녹아가지고 오 왜그런가 했는데 버그가 있대요 고인물 장작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버그가 확실하대 여긴 비어있냐 뭘 가져간거야 내가 커피다 어 여기에다 커피 좀 끓이자 그리고 그 버그는 아직도 안 고쳐진거 같은데? 이거 그냥 내려놓을까? 99% 젖음 다른거 또 안 녹나? 아 몰라 일단 지켜보자고 잠도 자야되는데? 큰일 났네 어아! 네 카페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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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엠 으아아아 몸 녹았어? 전혀 안녹네? 아이 다 벗어야 되나 이거? 근데 이러면 너무 좋아지지 않니? 뭐하자면 체온 계속 오르네 무스 가방 어 이제 녹는다 아이 왜 이거 착용하고 있을때는 안녹냐고 음 커피 다 썼네? 내 커피 어디 썼더라? 여기 있다 열 개면 되겠지? 헥? 근데 물이 없네 다시 착용하면 또 안녹나요? 모르겠어요 다시 착용하면 또 안녹나요? 음 착용해볼까요? 흠 흠 흠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전에 바지 버그 있었을때 다시 입었을때도 녹았었어? 내려놨다가 다시 입으면 녹나? 그러면 좋겠네 케찹밥 간짜챗? 오랜만이다 아 0.01그램 남기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야 그냥 먹어 덜렁다크 진행 중에 내가 케첩맛 감자칩을 그냥 평범하게 케첩맛 감자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댓글이 아주 난리가 났더만 왜 케첩맛 감자칩 이렇게 안 읽어줘요 이러고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는 꼭 그렇게 읽어줄게 어? 지금 나 떼고 있는 거야? 잠을 자야 되는데 일단 어디에서 그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만 봅시다 틴버홀프산 명소에 관한 메모가 적... 끌어서 또 타버리는 줄 여기 거덩? 틴버홀프산에 올라갔다 왔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해냈지 잠깐만... 미션이 너무 커 여기가 어딜까요? 일단 저 뾰족한 산이 있는 배경인데 일단 저 뾰족한 산이 있는 배경인데 잠깐 갔다올까? 안개가 너무 심하게 껴서 뭐 보이질 않네 잠이나 자자 아 여기 뭐 침대 없나? 침낭이 있는 컨테이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침낭 침낭은 없고 엉뚱한 것들만이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읔 와 바로 해질려 어? 이 뾰족한 산... 뾰족한 산이 저렇게 보이려면 어느 각도에서 봐야되나 응 여긴가 어 찾았다 과연 얼마나 넓어질지 와 날개 부분이 있네 이게 지금 내가 다른 폴라로이드를 써서 엄청 넓어서 그럴텐데 여기가 다 보였을거에요 이 정도가 응 거의 다 그려져서 근데 나 날개 부분이 있는거는 또 처음 알았네 날개? 옷날개? 난 했다 팀벌보산 명소 조사완료 근데 이제 다시 밤 됐어 오? 오야? 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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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를 부셨더니 밑에 복숭아 통조림 개많이 깔려있는데?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건가? 빨리 요기 있는거 다 보셔 보자 여기 상자들이 그냥 있는게 아니었네 다 보셔 봐 아이씨 근데 너무 어두워 그냥 그냥 막 부술까? 그냥 막 부숴? 기름 상관없이 막 부숴? 부숴 부숴 그냥 막 부숴? 아무것도 없잖아 젠장 사기당했어 저 복숭아 통조림에 가스라이팅 당했음 여기 있는것들도 다 치워보자 기름 절반 썼네 또 막 찢어봐 그러고보니까 여기 있던 조명탄은 누가 가져갔냐? 내가 가져갔다가 버렸나? 기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으흥 여기 기름 많이 있어서 그냥 막 쓴거라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숨어가지고 이제 해체 쇼 하자 해체 쇼 보자 하하 냠냠냠 소리 되게 좋네 어우 목말라 이거 뜯어도 되는거 맞지? 어 나 옷 다 녹았냐고? 어 녹았네 굿굿 굿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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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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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이제 랜턴 다 부서 근데 이거 해체하는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랜턴 아 이거 너무 안좋은데 효율이 랜턴 랜턴 연료 이따구로 들어오면 안되는데 제리캔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거기로 다 들어가는데 다른건 그냥 일단 내려놓고 소리되게 좋다 소리 되게 좋다 수확 다했나? 끝난 듯 여기가 오디오 해체 숏 다하고 눈을 딱 떴더니 여기가 어디여 선생님 배고파요 음? 뭐라고? 배가 고프다고? 자 이거 먹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어우야 또 날씨가 또 나..나 며칠째지 지금? 왜 이렇게 계속 날씨가 안좋아? 어휴 많이 살긴 했네 140일 정신없이 했다 그지? 이것도 가져가야되나? 아이고 다 썩었네 뭐 전혀 상관없지만 두개만 가져가자 이 정도면 죽어도 되지 않아? 어? 2부 맞춰도 돼 너무 내용이 알찼어 재밌었다고 하지만 아직 못.. 못다 이룬 것들이 너무 많기는 해요 고기능 백팩과 이.. 다른 특수 벙커들 안 본 곳이 너무 많아 죽을 수 없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우리 장작들의 하늘 풀어주기 위해 우리 장작들의 하늘 풀어주기 위해 나가고 싶은데 개춤 친구 왜 이렇게 추워 뭐 수선좀 하자 실패했다고? 성공률이 95%인데 실패를 했다고? 미친건가? 그러고 보니까 난 왜 아직도 바느질이 만렙이 아니야? 이 정도 살았으면은 생존의 달인이 돼야지 시체 해체도 사고 불피우기도 아직 사고 얼음낚신 2네 수선이 3이야? 와.. 어? 메모는 또 거의 다 찾았네요 저희가 야.. 마지막 하나 남았어 성신기도 다.. 거의 다 찾았고 음.. 놀랍구만 근데 진짜 시체.. 해체가 아직도 사렙인건 오치된 영문이죠 그니까 말이야 세상이 날 억가하고 있어 나 이거 안 되겠어 동굴 가서 잘래 어우 역풍 느려 아 설마 지도에 있던 날개가 저거냐? 아.. 난 또 날개가 지도에 그려져 있길래 뭐.. 뭐.. 엄청 대단한게 묻혀져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날개가 떨어져 나간 저것을 바라는 거였구나 숫이요 숫 아이고 숫 아이고 아이고 채팅창을 지금 봐버렸네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140일이나 살았더니 막.. 깜빡깜빡하고 그래 이건 어느나라 사투리에요 몇개냐? 오 다섯개 나이스 141이면 돌도 안됐는데요 어? 돌이 1년이지? 돌이 1년이지? 백.. 백일잔치는 그럼 그냥 백일이.. 백.. 백일이 지나면 그거 뭐라고 해? 그냥.. 그냥 백일? 백일 생존했네 뭐 이런거야? 흐흐흫 흐흐흫 생존 여..여기도 길이 있나? 여기 뭐하는데냐 어 뭐야 여기 길이 있어? 길이.. 길이.. 길이 아니네 천국으로 가는 길이네 흑 흑 흑 흑 흑 우리 장작분들 덜렁다크 시리즈 정말 사랑하시는거 아는데 가끔 이런거 볼때마다 좀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게 있어요 우린 지금 아직 못다 이런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진짜 설령 만에 하나 정말 끔찍한 실수 뭐.. 예전..오..오늘같은 썩은 고기를 먹어버려서 막 몸이 진짜 안좋아졌다거나 이렇게 해서 죽으면 정말로 아쉽지만 그대로 덜렁다크 시리즈는 끝입니다 네 그게 바로 진정한 생존게임의 묘미 아니겠어요? 쓰읍 정말로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너무 아쉬워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전 이걸 다시 할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정말 이 세계 이 덜렁다크 세계 진짜 내 본체인것 마냥 내 자신인것 마냥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죽었어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서 이 짓을 처음부터 다시 해 진짜 무슨 재미겠냐고 난.. 난 못해 뭐..여러분들 중에는 또 재밌어요 블렘님이 하시면은 똑같은거 또해도 재밌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세계에는 이건 폐기물이 아니야 애초에 2부를 새로 시작한것도 정말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어어지로 새로 시작한거긴 해 아니 애초에 우리는 회기를 한번 했어 어 목숨 다 날라갔어 이거 2.5부야 2부 아님 회기라는 엄청난 능력을 써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 왜 침대 있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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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머물렀던 흔적만 있네 다 읽었냐? 다 읽었어? 다 읽었네 술있냐? 술있냐? 오우 나이스 여기도 술있냐? 나 술 몇개있냐? 일곱개 음... 아조 붐베넬 아니다 근데 왜 아까부터 자꾸 대낮에 대낮에 잠을 자... пло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 톱톱톱톱톱톱톱톱톱톱 존맛? 하나 더 먹어줘구 톱톱톱톱톱톱톱 음 delicious 캔 버려주구요 아니 그 우리 생각해보니까 그 팀버굴포산에서 벗어났을 때 바로 밑지역이 어디지? 행복한 계곡 행복한 계곡에서 팀버굴포산 들어가는 곳 바로 앞에 벙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되게 많은 물자를 두고 왔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딴 거 필요 없고 잿빛 계곡 잿빛 협곡 가야겠지? 자자 물자 충분하냐고요? 뭐 물자야 항상 넘쳐 흐르긴 하죠 거기에 두고 왔던 거 솔직히 다 지미야 헤이 지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 세계에 오래 있었나봐요 점점 미쳐가고 있는 제 자신이 느껴집니다 타짜바카타탑 노 마이스 다운 아우와 한밤중에 일어났네 어떡하냐 불이라도 좀 붙여서 여기가 어딜까 더듬더듬 여기있다 불 붙여 이것들 어차피 안쓰는 것들이니까 다 태워버리자 다 잘 타는구만 그리고 물을 또 만들어줘요 물이 되게 순식간에 다네 커피도 좀 더 만들까 커피도 좀 더 만들까 나 너무 외로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생존하면 언젠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있잖아요 너네들은 너네들은 내 뇌속에 상상의 인물들이잖아 지금 여기 옆에 없잖아 덜렁다크 세계관에서는 너희들은 그냥 내 뇌속에 존재하는 환상의 인물들일 뿐이야 망상의 인물이지 내가 외롭지 않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절망적이긴 하다 진짜 난 이런 세상에 있다면은 내가 진짜 이렇게 아득바득 살까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하루하루 생존해 나가는 게 난 우울증이 너무 세게 올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상상 친구가 600명이면은 상상력 개풍부하네 하하하하하하 어우 야 막 뇌속에서 막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진짜 너무 시끄러울 것 같긴 해 여러분들은 딱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뭘 갖고 싶어요 지금 딱 이 상황 딱 이 상태에서 모닥불 멍하니 바라보고 주변에 모든 사람 다 죽고 남친이요 그러니까 이성 근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해 진짜 이 상황 속에서 딱 무언가를 하나를 바랄 수 있다면 그냥 바로 사람 생존자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너무 너무 슬프다 뭔가 금은보와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옆에 있어 줄 사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아 그 한명만 필요할 것 같애 반려 곰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곰은 대화를 못 나누잖아 솔직히 고양이 강아지 이런 반려동물들도 교감이 어느정돈 가능은 하다지만 대화를 못 나누는게 되게 커 혼자서 되게 열심히 살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고양이들이랑 힐링 하다가도 진짜 외로움을 갑자기 크게 느끼면서 우울증이 팍 터지는 그런 연예인도 제가 한 번 봤거든요 방송에서 그렇게 썰을 푸는 거를 봤어 그냥 막 고양이를 붙잡고 막 울었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사람은 되게 진짜 신체도 신체지만 정신이 건강해야돼요 사람은 정신적인 동물이란 말이야 정신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그래도 정신이 병들기 시작하면 신체에도 그게 드러나요 그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정신이라는 건 완전 무형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끼치면은 그게 물리적으로 드러난다는게 난 굉장히 놀라운 거 같아 그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소중히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이랑 관련이 전혀 없는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막 하대받고 직장 상사가 괴롭히고 직장 상사가 괴롭히고 그런 거를 그냥 돈 벌어야 되니까 이러면서 계속 참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게 그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이야 그거 참아서 월급 한 번 더 받고 그래봤자 뭐 무슨 쓸모가 있겠어 병원비로 다 빠질텐데 좋은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다니시고 혹시라도 내가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좋은 곳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얼마든지 있습니다 맞아요 링거 맞으면서 다니다가 현타와서 그만뒀습니다 잘했어 우리들이 살 날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해 해 가야 되는데 그거 돈 몇 푼 벌겠다고 미래를 그렇게 불행하게 살 필요는 없지 그리고 그리고 저는 지금 팔이 빠질 것 같아요 물 왜 이렇게 많이 끓였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아름 물을 막 껴안고 있네요 하하하 아 역시 우리 정신 속에 망상의 친구들 어마어마하구만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아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흠 이걸 좀 버릴까 아니 그냥 물을 물을 좀 내려놔 2.5L 내려놓자 3L 3L만 딱 들고 가면 될 듯 침낭 더 쓰고 싶진 않은데 51% 아까 58%였는데 점점 까이고 있어 이거 어떡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아까 도끼질 좀 많이 해가지고 도끼가 좀 달았네 깜짝이야 누가 진짜로 비명 지른 줄 뭐 이 소리 가끔 나도 가끔 나도 내가 방송하다가 진짜 이게 내 목소리라고? 할 정도로 진짜 이상한 소리가 날 때가 있어 내 성대에서 그 그 셀레스트 있잖아 셀레스트 게임 등반 게임 하다가 딱 떨어내때 막 끼야 이러고 소리 질렀는데 진짜 여자 목소리가 나온 거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댓글에 물음표? 이거 플레임님 목소리예요? 막 이러면서 놀라웠는데 나도 들어보니까 진짜 오른쪽 위에 카드가 또 이렇게 사악 나오는 소리가 들리죠? 셀레스트 보십쇼 재밌습니다 과거에 그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게임들 중에 셀레스트가 또 하나가 있지 아니 근데 진짜 재밌는데 어 좀 빛을 바라지 못한 영상들 되게 많아요 진짜 한 번씩 봐 진짜 안 끌리는 것도 한 번씩 들어가서 봐봐 진짜 재밌는 거 있어 숨어있는 거 많아 난 내가 영상 만드는 거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 미션 모임 꽝 잡아서 침낭 수리하기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진짜 꽝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어딜 가도 안 보여 불이 꺼졌네 불이 꺼지니까 갑자기 브금이 되게 무섭게 무섭게 바뀐다 날개 근처에 꿩이 있지 않았냐고? 그래? 한 번 볼까? 모임 안 돼 한번 볼까? 안 돼 못 about 그냥 안 돼 어디잇니 원래 있어도 밤이면은 없지 않을까요? 왜 얘네가 뭐 밤 되면은 연기처럼 사라져? 밤에도 있을 수 있지 어! 깜짝이야 진짜 있네? 잡자 아 이 약간 개구락지 같은 그 소리가 꿩 소리구나 어 근데 방금 다 날라간 거 같지 않아요? 다 날라갔는데? 야 다 날라갔어 아 씹 아 너무 가까이 있었나봐 자고 일어나면 다시 생길려나? 아 이거 날라가면 다시 안 돌아온단 말이야 아침까지 기다리면 다시 날라올려나? 아 아 진짜 눈앞에 꿩 있었는데 바로 잡았어야 됐는데 아 근데 침낭 침낭 꽂힐 수 있었는데 옷 좀 갈자 지금 천이 없다 지금 딱 자고 일어나면은 멀 정도 푸릴 것 같긴 한데 아 화물 컨테이너가 망가져서 열 수 없습니다 저번에 내가 잘못 그 톱질을 잘못해가지고 부러져 버려서 물이 한가득 있었구나 물이 한가득 있었구나 아 여깄다 이거 다 뜯어버리고 바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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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잘랐나? 천 9개. 너무 많이 들고 있나? 무게 정리 좀 합시다. 천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제 소리하면 되겠네. 랜턴 기름도 너무 많아. 쓸데없이. 1리터만 들고 다니고. 음식도 많이 줄었네. 불 좀 마시고. 완전 짠 소금 크래커. 노란색 병은 뭐예요? 식용유? 맞아요. 나중에. 그 팬케이크 해 먹으려고. 이건 왜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무게 많이 줄었다. 아직도 나 때려면 멀었나? 그럼 이제 지금 여기에서 잠을 사악 자버리고. 지금 안 자면은 후회한다. 살짝 일어나서. 왠 까마귀 소리가 이렇게. 왠 까마귀 소리가 이렇게. 철편이 너무 많다? 0.1km인데. 버리는 게 맞나? 두 개만 들고 다니자. 제발 꽝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바로 쏴주길 준비. 아 없어. 없어. 없다고. 없어. 아니 근데 왜 까마귀 깃털로는 침낭 못만듬? 진짜 너무 편견이 심한거 아니오?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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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털은 거칠고 보온이 안되나 봐요. 근데 지금 까마귀가 지금 이 추위에 당당하게 살아. 어 뭐야.. 0.01нов 0.01kg 그럼 2개를 내려놓기. 음. 가벼워졌죠. 내려가. 이리 가 벌써 3시네 자 이제 이 팀벌프산을 어떻게 하산을 해야되냐 그게 또 관건이네 진짜 플레임님 영상보면 시간가는줄 모르겠어요 너도? 나도 나도 내가 방송하다보면은 진짜 시간가는줄 모르고 방송해 왜그럴까 야 미친 벌써 5시간 반째 방송중이네 언제 이렇게 했냐 여기로 내려가면 좀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야 어차피 주말 아니야? 같이 오래있자고 토요일에도 출근해야하는 불쌍한 존재들은 어서 빨리 가서 주무시고요 어? 이 소리는 어 저기있다 야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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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화살 화살로 잡으면 참 좋은데 이거 총 한방이면 다 도망가잖아 어 쟤 도망간다 아 이거 너무 쪼금해 맞출 수 있을까? 아 야 권총을 바꿔가지고 지금 에임이 좀 어 쟤네 다 도망간다 야 안되겠다 이걸로 잡자 어? 어 야 와하 씨 빗나갔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씨 와아 그 와중에 또 총알 불량이고 난 도대체 아니 근데 꽁맞추기 진짜 힘들어 와 진짜 새삼 느낀다 꽁맞추기 정말 힘드네 쟤는 뭐가 저렇게 좋다고 깍깍될까 마치 날 비웃는거 같고 오프아 열은 얜 속 편하게 불화살 쏍시다 진짜 그래야되나 나중에 불 화살이나 만들어보자 아이고 내 다리 뽀삐지겄다 야 또 꼬록꼬록 하는 소리 들리면 얘기 좀 해줘요 뭐 하산은 금방 하니까 근데 우리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냐 우리가 지금 어디지? 엉? 이렇게 멀리 왔다고? 완전 북쪽이었네? 아 근데 여기가 내가 안 와본 곳이 아닌데? 4등 공터 나 지금 숱이 많지? 여섯 갱 그럼 저 동굴에서 체크를 한 번 더 해서 이정표를 잡고 가자 여기가 사슴 공터고? 그럼 여기로 쭉 가면 그냥 메멘토 힌트네? 그래? 여기네 근데 메멘토 힌트가 뭔데? 동굴? 여기 뭐있나? 그냥 이 동굴 위치를 알려주는 걸까? 주변에 뭐가있나? 로즈힌 바로 옆힌 음? 음? 아 이 돌인줄 알았네 나..나무 주변인가? 뭐가 있다는거야? 이게 전나무가지 여기까지 멀리 떨어져 있진 않아 메멘토 힌트가 과연 그냥 동굴을 표시하는 표시일까요? 아니면 메멘토 쪽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 근데 이 쪽지가 어느 쪽지인지를 몰라 어 모르겠네 오케이 일단 가자 커피 좀 마시면서 갑시다 뭐하세요? 근데 이 동굴이 어디로 빠지는거지? 여기가 협곡 쪽으로 빠지는 동굴이 맞나?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브레스 언제 작성해 도대체 언제 작성하고 있노 아무것도 안 보이네 잿빛 협곡은 저번에 1부에서 한번 정말 운 좋게 잘 찾아보고 돌아갔지만 기억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지식이 너무 전무해서 열심히 돌아다녀 봅시다 또 발길 닿는대로 다니다보면은 또 보이거지 그지? 과연 내가 찾을 수 있을지 이게 뭐야 왜 여기에 플라스틱 통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현장 여긴 뭘 이렇게 맵이 살벌하게 생겼냐 내가 좀 몸을 사릴 수 있는 장소가 있기는 할까 와 씨 숲 살벌하게 생긴거 보소 지금 천이 몇 개 있지? 아홉 개 진짜 꿩 한 마리만 조지면 진짜 꿩 한 마리만 조지면 바로 수리 할 수 있어 낸 낸 낸 낸 낸 그지 낸 낸 낸 낸 낸 꼼수라니 스킬이라고 얘기해줘 와씨 여기가 왜 잿빛 협곡인지 알겠군 어 너네야말로 아니 에이미 왜 이렇게 미친듯이 흔들리지? 어 왜 안잡아줘 와 미친 정확하게 노렸는데 나 잡아봐라 이러고 날고 있는 거야 지금? 다시 내려올 수도 있나? 휙 날아갈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계속 이렇게 좀 채공을 하네? 어딘가로 안착을 하려나? 시간이 지나면 나 잡는 날이 오긴 할까? 저렇게 조그만 애들을 어떻게 잡아 왜 가방이 있어 아 에에에에에에 올라가게져 와아아 와아C 이거 괜찮은거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막 흔들거리는데 이거? 무서워라 여긴 꿩 없나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네 커피 어 올라갈 수 있다 가까스로 올라갈 수 있어 어 잡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괜찮겠지 조금만 더 힘을 내 cav 빨리 커피 더 추가적으로 끓여놨야겠어 그리고 동굴도 빨리 찾아 bouncing 어? 이 소리는 아 진짜 이번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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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다가가자 이게 에임을 어딜 맞춰야 되는 거야? 이 짝대기 정중앙? 끝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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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네가 너무 작아가지고 눈 안으로 들어가 막 저거 봐 얼마나 작은 거야 이건 맞출 수 있겠다 잡았다 잡았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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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부분? 뭐 고기는 됐고 깃털 어휴 야 이거 칼로 해도 1시간 36분이나 걸리네 수확하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 자 이제 잘 수 있는 곳만 찾으면 침낭 수리하고 마음 편하게 자자고 깃털 1개 부족한거 아니냐고 내가 기존에 이미 4개를 갖고 있었어서 뭐야 이 기분 나쁘게 생긴 나무는? 뭐지 이 나무는? 뭐 덜렁 다크에서 처음 보는 나무가 있네 이거 무슨 나무야? 그.. 그냥 장식인가? 이거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나무가 처음 보는 나무야 뭐지? 이 주변에 동굴이 있긴 할까? 뭐 동굴이 없으면 급한대로 이제 만들어야지 대피소를 그래도 동굴이 있으면 좋은데 곧 밤이기도 하고 그러나 죽는거 아니겠지? 뭐지 좀 덥고 야 내가 언제 플래그를 세웠어 플래그는 그거잖아 반대로 아 오늘 게임 너무 잘 되는데 오늘은 진짜 좀 계속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약 하면 이제 못 꺾여서 죽는 거고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안 죽고 저기 동굴인가? 동굴이다 어 이거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혹시 곰동굴인가?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걸? 제발 뼈 없어라 뼈가 있나 샅샅이 살펴보고 뭐야 여기 신문지 쪼가리가 있네? 음 깔끔하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마무리합시다 먹을 것 좀 먹어주고 오우 다음엔 침낭 수리해볼까? 지금? 바로? 나 왜 침낭이 없어? 어? 잠깐만 엥? 아 깔았구나 아 깜짝이야 아 진짜 개놀랐네 수리 수리랑 30% 언제 깐 거야 어휴 30%밖에 소리가 안 돼? 꽝털 더 뽑아야겠네 꽝털 몇 개 있지? 세 개 한 마리를 더 잡아야겠구만 오케이 그래도 좀 따뜻해졌다 그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찾아온 덜렁다크입니다 컴퓨터가 계속 말썽이었어가지고 윈도우를 한번 재설치하느라 설정이 다 날아갔는데 오늘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면서 좀 복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우야 감도 미쳤음 됐어 근데 뭐 설정이라고 해봤자 딱히 건드릴 게 없어가지고 물 마시자 여기가 어디여 근데? 아 너무 너무 오랜만이야 분명히 굉장히 재미있던 타이밍에 끊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컴퓨터가 계속 말썽이었어가지고 컴퓨터 산 곳에 AS를 계속 보냈거든 퀵퀵을 보내서 막 고치려고 했는데 계속 안 고쳐지는 거야 이게 증상이 뭐였냐면 좀 고사양 게임을 돌리려고 하면 튕겼어요 증상이 되게 뚜렷하지 않고 애매해서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일단 지금 날씨가 개같아서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시다 물이라도 좀 만들까요? 여기 마침 석탄도 있는데 일단 컴퓨터도 그렇다 치고 제가 이번에 지지스타 행사 갔다 왔는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장작분들 중에 또 코로나 옮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병원 한 번씩 꼭 가시기 바랍니다 저 만나신 분들은 석탄이 이게 불이 붙나? 어 붙네 옛날에는 이게 불을 붙이자마자 석탄이 불이 안 붙었었거든 불이 약하면 근데 그건 오히려 그냥 좀 쉽게 바뀌었네요 자 물을 끓입시다 나 이번이 코로나 두 번째 걸리는 거거든 증상이 첫 번째랑 너무 달라가지고 난 독감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막 으으 너무 아파 이러고 이제 혼자 병원을 갔어 그래가지고 독감 검사하러 오신 거예요 해가지고 네 이러니까 코로나는 검사 안 하실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검사 안 할래요 해서 독감 검사를 했는데 그 반응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흠 이상하네요 이러면서 다시 한 번 검사를 해볼게요 하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나한테 안 물어보고 아 얘가 좀 멍청한 앤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의사 선생님께서 다행히 그래서 독감 검사랑 코로나 검사랑 이제 두 개의 검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신 거야 의사 선생님께서 독 독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지 그랬더니 바로 코로나 양성 완전 개씨에게 그 두 줄 나오는 거 있잖아 완전히 그 이보다 선명할 수 없을 것처럼 막 시벌겁게 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웃으시면서 코로나 시네요 그리고 내가 그때 음 코로나 검사하자고 할 때 그냥 할걸 아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열이 많이 났어요 39도였었고 계속 하 하 막 이렇게 숨이 져지더라고요 헉헉 대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뭐 수액 맞고 가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액 맞으면 괜찮아지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수액 하나 맞으면 많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럼 당장 맞을래요 그래서 병원 뒤쪽에 가서 수액 딱 맞았는데 와 진짜 아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계속 뭐 헉헉대고 머리도 너무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 수액 한 30분? 딱 맞으니까 와 몸이 정상으로 그냥 돌아온 거야 열도 많이 안 나고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을 꼭 가세요 진짜 집에서 계속 끙끙대면서 그 고통과 싸우고 있는 거 정말 미련한 짓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 병원 가는 길 조금 귀찮은 거 인정하거든 아플 때 움직이면 좀 많이 힘들잖아 근데 병원 가면은 진짜 의사 선생님들이 기똥차게 그냥 치료를 해주십니다 아 근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는 거의 다 나은 상태이기는 한데 아직 후유증이 좀 남아있어요 좀 덜렁닭하 하면서 티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지금 코맹맹이 목소리이기도 하고 어 뇌가 잘 안 돌아가요 말을 하려고 하면은 약간 어 뇌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뇌에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야 어 그 증상을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저 코로나 맨 처음 걸렸을 때에도 브레인 포그 현상이 되게 심하게 왔었는데 다 끓인 거냐 이거? 되게 빨리 끓이네 우리 여정이 앞으로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끓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머리에 렉 걸리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뭔가 멘트 같은 거를 빨리빨리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뇌를 웬 굴리면은 잘 돌아가는 느낌인데 지금은 생각을 하려고 하면 끽끽끽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이걸 진짜 어떻게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세요 응? 근데 브레인 포그 현상도 코로나에 걸린다고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직접 걸려보지 않는 이상 알기는 좀 어려울 거다 제가 좀 기침 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들도 다 독감 주사 예방 주사 한 번씩 맞으시고요 가격이 좀 있어도 진짜 걸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나도 나중에 다시 이거 코로나 다 나오면은 독감 예방 주사 맞으러 갈 거거든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지금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걸리면 많이 아프거든 나 진짜 걸려봐서 알거든 아 완전 아프면 너무 손해가 심해 얼마나 서러워 얼마나 서러워 사람들 막 다 왕 깨르르 깨르르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 혼자 나 집 구석에 끙끙 이러고 있으면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고 나 안 걸릴 줄 알았거든 코로나 코로나 두번째 걸릴 줄이야 그러고 보니까 여긴 어디냐고 여기가 잿빛 협곡이네요 잿빛 협곡에서 이제 고기능 백팩을 얻기 위해 여길 왔습니다 아우 코 풀고 왔어 날씨가 많이 갠거 같은데 슬슬 갈준비하자 물도 마련이 됐고 불 꺼지나? 8분? 5분? 6분? 좋아 먹을게 없네 근데 지금 보니까 먹을거는 근데 늑대들 만나면 해결되겠지? 응 가면서 밀가루 같은거 만나면 좋겠다 밀가루를 어떻게 만나 찾아야지 밀가루 찾으면 좋겠다 아 말이 지금 약간 좀 이상이에요 아 이상하게 해도 이해해줘 알았지? 아 길 가고 있는데 어 야 밀가루 잘 지냈어? 어 무게도 괜찮고 좋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참고로 잿빛 협곡은 제가 맵을 전혀 몰라요 1부 때에서 고기능 백팩 찾은 것도 진짜 그냥 우연이었어 발길 닿는데로 가다가 그냥 만났지 여기가 어디야? 아우 여기에서 한번 그리고 가자 어? 숱도 많이 생겨야 되겠는데? 음 여기가 북쪽 방향이구만 숱 하나 숱 하나 잘 만든게 좀 길 가다보면은 길이 보이잖아 길따라 쭉 가면은 그냥 계속 가죠 되게 스무스하게 내가 원하는 길로 언젠가는 도착을 하게 되더라고 설계가 미쳤다니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되지않나? 여기가 어디요? 아 이거 전혀 모르겠네 어제까지만 해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방송을 제대로 못했는데 많이 괜찮아진 것 같네요 저기로 가볼까? 지금 너무 더워서 덜렁다크 속에서 5분만 있다가 오고 싶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옷 다 벗고 한 5분만 서 있어봐 바로 덜렁다크 체험 쌉가능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게 지금 영하 2도네 와아 우셔워 저 위를 올라가야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저기 중앙에 있는 암벽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긴 길이 아니구나 진짜 내가 컴퓨터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생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유튜브에는 튕긴 장면이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냥 진짜 진짜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원인을 모르니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 없으니까 그냥 제발 고치게만 해주세요 안 튕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그 컴퓨터 조립 컴퓨터에 CPU가 불량인 상태였어요 불량인 상태에서 이제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이제 컴퓨터를 막 썼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오류가 나고 튕기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윈도우가 문젠가 이러고 윈도우를 한번 가로 엎었었거든 재설치를 했거든 소프트웨어적으로 먼저 해결을 보려고 한 거지 여기가 어디지 공책납장 등산가의 공책에서 뜯긴 납장입니다 안내하는 동안 본토에서 온 등산 관광객들이 계속 불만을 토로했다 고지대 초원에 도착한 후 바로 아버지가 예전에 보여주신 오래된 금광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미 예정된 여행 일정보다 일주일이나 지체된 상태다 음 제가 가려고 하는 곳에 대한 힌트가 적혀있군요 여기에 금광이 있다 라는 정도를 알려주는 어부 스웨터다 퍼려 난 이미 새 거 두 개를 껴있고 있다고 윈도우를 재설치 했는데 문제가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무거워 지금 아니 이동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지 물을 좀 마셔서 무기를 줄이자 아우야 물을 5kg나 들고 있으니까 무겁지 그런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AS를 보냈어 그랬더니 CPU 불량이래 그래서 CPU를 교체를 했어 그럼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자 아니 뭐 말을 못하겠네 계속 먼일이 생기네 이둘기 이씨기 아깝이 그냥 CPU를 바꿨는데도 증상이 똑같은 거야 좀 개선은 됐어 개선이 된 건 몇 개 있었는데 여전히 오류가 막 계속 생겼던 거지 어 야 이제 이거 닥털 뽑으면 되지 않냐 깃털 뽑고 고기는 필요 없어 어우 야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1시간 36분? 괜찮겠지? 증상이 여전히 생기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다른 부품에도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cpu를 바꿨는데도 증상이 비슷하다 이랬더니 이제 메인보드도 바꾸고 그래픽카드도 바꾸고 cpu도 바꿨어 그럼 그냥 완전 새 컴퓨터가 된 거잖아 근데 계속 오류가 나는 거야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지 근데 이제 정말 많은 시도 끝에 고치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cpu가 불량인 상태에서 윈도우를 설치해가지고 윈도우가 ㅂ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깔려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부품을 바꿔도 오류가 난 거지 그러니까 cpu를 교체하고 나서 윈도우를 다시 깔았었어야 됐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윈도우는 냅두고 부품만 바꾸니까 증상이 완벽하게 이제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별의별직 다 하고 결국에는 윈도우 새로 깔고 여기가 어디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가 길은 맞는 거 같은데 여기 어 여기 우리 왔던 데다 우리 기억이 나 이제 무슨 짓을 해도 튕기지 않습니다 어제 장작분들이랑 이것저것 막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하나도 안 튕기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돈을 엄청 쓰셨겠네요 퀵비만 10만원씩 나갔죠 보내고 보내는데 10만원 여긴 또 길이 특이하네 야 나 진짜 그냥 발길 닿는데로 간다 저..저..저게 뭐지? 저게 뭘까요? 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내려가면은 다시 못 오는데? 저게 뭐지? 저게 뭘까요? 저..목욕때 타올같이 생긴게 있는데? 저..목욕때 타올같이 생긴게 있는데? 아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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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타올이 있어? 진짜..진짜 타올이야 진짜 타올이야 진짜 타올이야 에? 나니? 이게 왜 여기 이게 왜 여기 와 근데 여기가 진짜 어딘지 감이 안오네 근데 재밌다 이런 미지의 영역 탐험하는게 덜렁닭하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새로움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지도를 작성하면서 희끄무리해지는 맵을 보면서 살짝 오싹함을 느끼는 이 스릴감 살짝 잣된거 같거든요 맛좋은 잣 잣 안먹은지 되게 오래됐다 잣 먹고싶다 요즘에 너무..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만 먹은거 같애 단음식 이런거 있잖아 안녕 고기좀 가져갈게잉 밥이 없으니까 밥이 없으니까 약간 그 길거리에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토종 음식이라고 해야되나 밤 밤 잣 대추 은행 이런거 안먹은지 좀 됐어요 고구마는 그래도 좀 대중적이라서 히브미가 고구마를 되게 좋아해요 고구마 말랭이 이런거 먹거든 어 양갈래길인데 어디로 가지 여기 가볼까 으응 길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여긴 또 뭐냐 아 여기 되게 길처럼 생긴 곳이 있네 궁금하게 시리 으응 여기가 어디야? 으응 왜 침대가 있어 하하하하 어휴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이 게임 아니 약간 때타올 있고 여긴 침대 있고 나중에 뭐 TV도 나오겠다 길거리에서 거기서 넷플릭스 보면 되는건가 으응 어 진짜 시원하네 흠 음 아니 근데 저렇게 개방적인 곳에서 잠을 잔다고? 바로 얼어죽기 싹 가능이죠 저런 곳에서 자면 안돼요 저기는 악마의 침대입니다 와 근데 진짜 발 닿는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왠지 알 수가 없네 여기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오는데? 어 어 괜찮은건가? 아 안갈래 반대편으로 가죠 반대편 덜렁다크는 정말 기회가 한번뿐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택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죠 하하 흠 근데 나는 내 신체에 수분이 모자르다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는데 물을 잘 안마셔 흠 귀찮아 어? 뭐야 으어어어어어? 벙커 발견 나아이스 물 좀 마셔 여기 의디 거지 벙커일지 한가득 벙커일지 열어보실까 열어보실까 와아아아아아 뭐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목아파 코로나가 아직 다 안나왔는데 아 너무 오바했다 3.37리터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미쳤는데 야 침대까지 야 이거 소름이야 이거 어휴 와 천이 몇개가 있는거야 와 야 대에에에..박 진짜 대박 모든게 다있어 여기 쇠지래도 버리자 쇠지래 쇠거 줄고 천이 열네개 수리 좀 할까? 아니 수리할게 없는데? 수리할게 없어 안타깝지만 여기다가 다시 좀 넣어놓자 너무 많이 들고다닐 필요 없어 천이 꽤 무거운 편이라 고철도 하나면 되고 까마귀 깃털은 진짜 가벼우니까 들고다니고 아 지금 무게가 너무 초과됐는데? 이것 때문에? 랜턴 랜턴 기름 좀 채웁시다 아 이 랜턴 연료들 들고 있었네 이것도 내려놓자 이거 하나면 되니까 아니 아이템이 너무 많으니까 또 고민이네 여기에 모든게 다 있는 벙커니까 그러면 불 피우는 곳도 있겠지? 이건 뭐지? 그냥 벽돌이군 이런거 일일이 다 조사하지 말고 대충 눈대중으로 보자 와 대박 이건 뭐지? 프레퍼스 파이 채집한 채소를 넣어 만든 뻑뻑한 파이입니다 가장자리가 딱딱합니다 종인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지 않은데 뭐지? 텍스트 읽기 Bong 잠깐만 레저피야 이거? 아이템 발견 프레퍼스 파이 잠깐만 파이니까 프라이팬 쪼개지 않을까 프레퍼스 파이 프레퍼스 파이 오오 breakout 도토리 가루 영지버섯 우엉뿌리 야 진짜 만들기 까다롭게 돼있네 오 오 어 근데 만들 수 있어 밀가루가 따로 필요 없고 아 근데 도토리 가루가 좀 문제네 도토리 가루는 망치가 필요해서 근데 대박이네 어? 여기 그럼 밀가루도 있으려나? 밀가루 와 나 이렇게 제대로 된 지금 주방 싱크대 처음 찰팬 67% 이야 밀가루가 커피잔도 가져가자 와 이런것도 하나하나 조사가 가능하네 즉석 나이프 있고 냄비 있다 냄비 챙겨갈까요? 냄비 버리고 나서 저희 후회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 냄비 버리지 말걸 이랬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물도 있고 아니 진짜 없는게 없네 그래 이거 하나 챙기고 아니 여기 다시 올거 같지 않은데? 여기만 뒤져보자 음 별다랄건 없고 잘 있어 잘 보고 간다 든든하네 아 책은 필요없어요 저거 야생의 주방책인데 제가 요리 레벨이 지금 만렙이라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까? 어이 벙커 표시가 보이네요 아니 우리 지금 이런 이렇게 한바퀴 돌아서 왔는데 친구야 너 눈 앞에 벙커나두고 왜 여기서 죽었냐? 헉! 철평이 되게 잘 나온다 좋은데? 으악! 근데 너무 많아 두 개 버리고 가자 저 좋은 델 두고 죽었네 해가 질라 그래 벙커에서 잠을 자고 가는 게 맞을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직 밤이 되기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여기가 우리가 지금 올라온 곳이지? 이렇게 야 이거 봐봐 그냥 길 닫는대로 막 발걸음을 옮기니까 벙커 만나잖아 어 근데 벙커 만나고 소리 질렀더니 목이 너무 아프당 목을 너무 함부로 쓰는 거 같아 이제 괜찮아질 때까지 서.. 서곤서곤 얘기하겠습니다 다 봤으니까 이제 아까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오는 그 장소 아 근데 너무 높은데 여기가 어딜까요? 이쪽으로 가볼까? 오우 무서워 나 이렇게 좁은 바위 틈 같은 거 보면은 숨이 턱 막히더라고 다만 그러냐? 약간 이게 폐쇄 공포증의 하나인가? 예전에 해외여행 갔다가 그 빙하 구경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 신청했었거든 빙하들 사이 돌아다니다가 내가 그 틈에 탁 깬 거야 그때 되게 큰 공포감을 느꼈어요 오늘은 여기에서 하루 자고 갈까? 불 좀 지피고 주변에 장작이 있나? 6분내로 장작을 찾아라 요있다 보통 처음 들어간 동굴에는 장작이 이렇게 한두 개씩 있기 마련이죠 좋아요 불을 지피고 고기를 구웁시다 나 너무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나? 덜렁다크 고인물분들이 보면은 막 통탄할 만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난 손이 그득그득해야 마음이 놓이는걸 지금 딱 배고플 때 이거 하나 먹어주면은 아주 맛있지 않을까? 쭉쭉쭉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하아 56칼로리 남았어 잘 먹었다 나중에 2부가 성황리에 끝나고 진짜 고인물 실력을 쌓아가지고 요리된 음식으로만 생존하기 뭐 이런거 찍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폭한해서 요리로 살아남기 이런 컨텐츠 진짜 미친듯이 튀어가지고 식재료만 term 파 nac 육... 결뜻 재미는 있을것 같은데 너무 어려울것 같아 3 리어 아 근데 덜렁다크가 끝나면 끝나는대로 태번 마스터 2부 시작할 예정입니다. 태번 마스터가 진짜 갓겜이 되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어쩌면 덜렁다크를 능가하는 장기 콘텐츠가 될지 모릅니다. 엄청 재밌을 거예요. 오늘따라 하루가 좀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네. 물이나 만들까? 아 근데 이 두 개를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게 부담이 지금 큰데. 진짜 뭔가를 포기해야 될까? 뭘 포기하면 잘 포기했다고 소문이 날까? 포기할 수 있는 게. 낚시 찌어? 0.02g짜리 버려서 뭐 어쩌게. 이런 건 의미가 없어. 기름을 버려야 되나? 톱을 버릴까? 톱도 은근히 많이 쓰는데. 스프레이? 그냥 이거 버리죠. 그리고. 버릴 게 없어. 음식이 좀 무거운 듯? 고기 들고 있어서. 이것도 버릴까? 여기 진짜 추울 때. 긴급용으로 일단. 뒀는데. 그러고 보니까. 임시의 아이젠은 지금 내구도가 80. 아이젠은 내구도. 생각 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의약품도 다 필요한 것들이고. 우엉차? 우엉차 좀 이따 마셔야겠다. 촉진제?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버릴 거 없어. 그냥 이대로. 이대로 다니자. 쭉 이대로 살자. 그냥. 아 이걸 왜 마셔. 줍고. 줍고. 캬. 46kg. 허리 빠개지는 소리 들린다. 여기에다가. 3.5L 내려놓고. 됐지? 그래서 잠을 잡시다. 개털된 침낭. 수리할까? 이거? 수리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꽝털. 꽝털 5개로? 수리 한 번 더. 조금만 더 쓰고 수리를 할까? 자고 일어나서 소리를 하던지 하자. 자고 일어나서 소리를 하던지 하자. 왜 이렇게 추운 것 같지? 아직 한밤중이네요. 너무 일찍 잤나봐. 자고 일어나서 소리를 하던지 하자. 아 어쩐지. 모로라네. 흠. 아. 숫. 소토게. 옵션에서 밝기를 좀 더 올려야겠다. 유리 시스템은 DLC를 사야 쓸 수 있냐고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덜렁당크 하려면 DLC 구매하는 게 좋을 거예요. DLC 얼마냐? 그럼 누가 박수치지 않았어? 뭐지? 오.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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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지. 오. ega. 엄마. 난 너무 무서워. fy.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좋아요. 나 실제로 이런 다리 건너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죽을래. 어 여기 밧줄이 있는거 보니까 우리 저번에 왔던 곳이네 돌고 돌아서 왔네 우리 저번에 밧줄 타고 위로 올라가지 않았었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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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헉 뭐야 왜 길이 끊겨있어 나 어디 어떻게 가라고 뭐야 길이 없어 흐 흐 흐흐 에이 무서워 이러면 무게를 줄이고 밧줄을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무게를 어떻게 줄이지? 자 1.6km를 줄여라 이거봐 박수소리 또 들렸어 팍 하고 얼음 떨어지는 소린가? 이것만 내려놔도 엄청 가벼워질 것 같긴 한데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산책하시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박수치면서 그 아저씨들 여기 주변에 있나보다 앞뒤로 이렇게 착착 박수치잖아 뭔지 알지 안되겠다 고기를 버리자 고기를 버리고 물을 내려놓고 여기에서 시간을 어영보영 보내면 안돼 빨리 가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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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0.5리터는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애 이거를 마셔 딱 마시면 딱 맞을거야 그렇지 기가매키죠잉 와어어어어어어어 야 뭐 저기 외계인 내렸어? 아 너무 너무 초록색인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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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와 진짜 황량하다 우와 여기는 다 탄나무들이군요 바람이 많이 보네요 자 지금 체온이 한 칸 닳고 있잖아 한 칸씩 닳고 있잖아 체온이 지금 영하 7도인데 이런 때에 이런 급한 때에 이제 아이젠 대신에 귀덮개를 착용하면 체감온도가 2도 오르죠 별로 큰 차이 없어요 조금 따뜻해진다는거 와 땅이면은 아무것도 없는 확률이 큰데 잡초가 나있으면은 길이더라구요 보통 저 위로 올라가는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 다리를 밟을 수 있게 된다면은 저희의 목표는 절반 정도는 성공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저쪽으로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아이젠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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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INünde 이제 십아 konti 에 인동관 슈퍼맥처럼 요거 날아가지고 반대쪽에 걸치나? 아니면 완전 힘센 사람이 다리를 막 만든 다음에 반대편으로 던져서 반대편에 사람이 잡는건가? 아 말이 되냐? 요즘 호딩도 그렇게는 상상 안하겠다 여기 우리 왔던데 같은데? 맞네 음 좋아 여기서 좀 더 자고 가자 푹 자고 참 인간은 생각보다 되게 많은거를 할 수 있는거 같아요 어떤 때 보면은 되게 무능한 것 같다가도 사람이 모여서 과학기술력을 살짝만 주입시켜주면은 진짜 이런걸 할 수 있다고? 싶을정도로 되게 많은걸 할 수 있지 여기가 올라가는 곳인가? 아무리 봐도 여긴 길이 아닌거 같은데 길이 아니네요 안가져지네요 아 저번에 정말 운좋게 안벽에 안벽을 올라갈 수 있는 틈을 내가 발견을 했었는데 그게 어딘지를 모르겠네 1부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기잇네 하하하하 오오 바로 나오잖아? 이런 젠장 바로 올라가버리기 바로 올라가버리기 이게 청소용 솔이 아니라 그냥 나뭇가지들 를 말하는건데 번역이 잘못되서 이거 언제 바꿔주냐? 분명히 표지판이 있는데 어 어딜 향해서 가는건지 모름 안할냐 좀 밧줄이 하나가 더있네요 이것만 참고 올라가면 이제 고기는 백팩에 절반은 다가가는거야 아 저승으로 향하는 길인거야? 음 충분히 그럴수있어 덜렁다크라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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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대 초원 흠 왔다 고지대로 왔다 흠 흠 자 이 높은 곳에서 다리를 타고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야되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야되요 어 쟌 ㅇ 저는 지금 그냥 맵 구경할려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왔는데 여기 여기에서 이 이렇게 가야됩니다 보이죠 지금 이렇게 지금은 능선이 있는거 쓰읍 아 근데 진짜 절경이네요 아무리 추워도 이런곳에서는 지도를 한 번 사아아 ㅇ 이건 뭐지 음 음.. 가자 아 깜짝이야 아이씨 야 내 방음부스가 그 문이 유리문이거든? 그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내 오른쪽 편에 있어 유리문에 뭔가 얼굴같은게 비쳐보여서 히프민가 했는데 히프민가 집에 없잖아 그래서 어 뭐야 하고 딱 봤는데 불똥이가 비쳐서 보이는 거였어요 개놀랐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지 내가 보여줄게 잠깐만 와 진짜 사진 완전 선명하게 보인다 너네 너네 보면 좀 웃길걸 이렇게 있었어 요거 봐 딱 딱 그 사람이 있을.. 사람의 얼굴이 있을 법한 위치에 불똥이가 있다니까?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집에 혼자 있는데 히브미 집에 없거든요 장모님 댁에 있어 어 바느질 책을 얻었어요 우리 바느질 지금 만렙 아니잖아 3렙이네 야씨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나이스 자 다리 건너가 봅시다 아우 볼때마다 아찔하네 얘들아 굿즈 좀 많이 사줘 야 이제 웬만한 내 골수 팬분들은 다 굿즈를 갖고 있어가지고 굿즈가 더이상 나가지 않아 그래서 이제 곧 단종될거 같거든 단종되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사놔 얘들아 안팔리면 재고가 계속 쌓여있으니까 그게 좀 안좋아질거 아니에요 썩어서 여기가 길이 아닌거 같은데 그래서 오래 보관을 못하기때문에 그냥 이제 안만들까 고려하고 있죠 안녕 토끼들아 미자라 돈이 없어? 그럼 너가 성인될때까지 내가 굿즈를 계속 보관해두면은 그거 살래? 그 창구에 막 4,5년 묵혀뒀던 불똥인데 아야 피부병 생길거 같애 나 그런거 주고싶지 않단 말이야 불똥이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굿즈들이 있으니까 많이 사주세요 특히 시계 벽걸이 시계 엄청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내가 홍보를 안해서 그런가? 아니 안나갔더라고 벽걸이 시계가 있어요? 어어 빨리 들어가서 봐봐 엄마가 허락해줄까요? 야 진짜 쓰잘데기 없는거 아니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니까 컵도 사용할 수 있고 장패드도 사용할 수 있는거 장식용이 아냐 내 굿즈들은 다 실용성을 추구한다고 다 실용성 근데 여기가 길이 맞아요? 여기 막다른길 같지? 왜 여기만 이렇게 밝아? 어? 뭐가 있다 아 누가 보이시다 좀 쉬었다 갈까? 아냐 그냥 가자 아이 물이 좀 모자라네 아껴놨던 우엉차 마시자 우엉우엉 맞는 길로 가고 있는거겠지? 내가 굿즈를 진짜 돈벌려고 사는게 아냐 나 지난달에 정산했는데 마이너스 80만원이었어 그냥 너희들 팬심 채워주려고 그러는거지 왜 마이너스가 뜨냐면 여러분들이 구매할수록 내가 돈이 나가는거는 아니고 그냥 이제 내가 이벤트로 굿즈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하는거 보다 그냥 내가 뿌리는게 훨씬 더 많단 말이죠 너희들한테 그냥 이런거 저런거 주고싶어서 만든거야 그래도 많이 사주면 좋지 굿즈가 계속 계속 많이 나간다 하면은 어 내가 만약에 손해를 보더라도 아 얘네들이 이만큼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열심히 다른 굿즈들도 만들고 많이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왜 집이 있어? 이런 고산지대에 집이 있네 이런 고산지대에 집이 있네 있냐? 어? 심지어 여기 나무를 캔 흔적도 있어 어? 아 집이 아니네 약간 광부들 임시 거처인가? 광부의 실수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어? 휘.. 휘갈겨 쓴 메세지 생존 힌트가 적힌 메멘토입니다 전 잠시 떠나있을거에요 원하시면은 제가 잡은걸 쓰셔도 돼요 이거 집지말고 이거 그냥 열려고 하면 그냥 열리네 그럼 저 열쇠는 어디꺼지? 들어와서 챙기고 메멘토 은닉처 여.. 여..여기 아니야?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곳? 뭘까? 어? 아니네? 어? 어? 여기 완전 다른 곳인데? 우리 왔던 곳인데? 그리고 심지어? 아닌가? 나..나중에 여기 찾아서 가봅시다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우린 지금 여기 있구요 완전 다른 집이에요 뭘까? 난 열쇠까지 지워주는 메멘토가 참 좋더라 어? 열쇠를 두고 갈뻔했네이 같이 먹어지는 줄 어우.. 더러워 채굴 일지 낮장 드디어 황금을 발견했다 그 양이 얼마나 될지 감이 안 잡힌다 재신은 더 깊이 들어가자고 하지만 우리는 먼저 포먼으로부터 진행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발견한 광맥은 마치 끝없이 이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단 신중하게 흠.. 금을 발견했어 소독약 소독약 하아.. 뭐하나? 사이러워 통매이더 습 개밥 개밥 개밥은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으세용 아 여기 정리좀 하자 더러워 죽겠네 나 왜 이제 이런데에서까지 청소를 하고 있는거지? 너무 어두워서 잘 안보여 아 밝다 아 이거 못치우나? 아 불편해 아 이거 치우게 해줘요 쓰레이똥 게임 얘는 도끼가 참 많이 보이네 이 위에는 못올려놓나? 와 이렇게 붙일 수 있어 흠 됐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보냅시다 우엉차 아 뭘 먹지 고기를 버리고 와가지고 고기를 버리고 와가지고 오 토마토 수프 먹으면 되겠다 수분도 채워주고 칼로리도 올려주는 만능 도마이러스 우엉차는 끓이는게 개 손해 같다고? 근데 우엉차는 그냥 뭐 마시는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생제 용이에요 여기 써있잖아요 항생제 차로 우려먹어도 좋습니다 항생제 항생제 대용이야 약이 없을 때 그냥 약재로 만들어 먹는 용도 한 2시간 읽으면은 해가 지겠지? 나이스 됐다 물 마셔주고 자면 되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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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요 아이 아이 아멘 물을 좀 얻어야 겠는데요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 주변에 장작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텐데 장작은 없을 리가 없지 아이고 15개나 있었네 불 붙일 수 있는 곳 뿌푸르뿌푸르뿌푸뿌푸울 여깄다 여깄다 물 좀 끓여가자 어 숯도 있네 나이스 장작이가 15명이나 함께하고 있군 나의 상상 속 장작이들은 지금 600명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불을 아우 너무 오래했나 물을 끓여놓고 주변에를 탐색해봅시다 작업대가 있네요 응 음 하지만 나 플레임 이미 완전체이기 때문에 딱히 건드릴 게 없다 에이 뭐 여기선 뭐 제대로 들어있는걸 본 적이 없어 까마귀 소리가 까마귀 소리가 비상용 스테로이드와 진통제 비상용 스테로이드가 생각보다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애초에 애초에 쓸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두고 지나치는데 아니 비상용 스테로이드를 놓고 간다고? 이런 사람들의 댓글을 되게 많이 봤어 비상용 스테로이드가 그만큼 귀하단 얘기겠지 근데 나는 지금 이불을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쓴 적이 있나? 어쨌거나 어쨌거나 지금 며칠 생존 중이지? 어디 보자 140 사이를 생존하는 동안 한 번 쓸까 말까인데 그걸 계속 들고 다니는 거는 진짜 너무 미련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냐? 여러 개를? 하나면 됐지? 어? 저거 무스 아닌가? 뭐? 저거? 저거 사슴이야 어? 저쪽에 집이 있네? 어? 이게 아까 그 지도에 표시되었던 그 집인가? 어? 맞는 것 같은데? 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무슨 집일까요? 포먼의 도피처 문 열기 그냥 열리는데? 와 씨 개더럽네 이건가? 아닌데? 열쇠를 사용하는 곳이면은 열쇠를 사용하는 그 모션이 나오거든요? 모션이라기보다 이제 잠금을 푸는 중 이렇게 뜬단 말이죠? 음 어? 스톨 나이스 어? 감자다 네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나이스 됐어 됐어 소금 야 이제 요리 다 해먹을 수 있어 이거봐 이것도 만들 수 있고 못 만드는 거 되게 많은데 그 팬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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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수 있어 못 만드는데 아 맞다 메이플 시럽을 다 버렸지 내가 이번엔 또 아 밀가루를 얻으니까 이제 메이플 시럽이 없네 아이씨 다악나 국물이다 흠 썩었네 그래도 잘 가져가고 그러면은 뭘 만들 수 있나 어? 국물은 썩었으면 어? 요리 재료로 넣을 수가 없네요? 아닌가? 아 그게 아니라 지금 냄비가 없어서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구나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놨어 근데 여기가 아니야? 이 집 안이 아닐지도 밖으로 나가볼까요? 메멘토가 뒤쪽인가? 뒤쪽인가? 어디서 부시럭 소리가 어? 에헤이 왜 그러세요 형님 아 진짜 환하게 하네 지금 물 끓고 있을텐데 아 에너지 바를 뜯으면서 진정을 좀 해보자 아 어쩐지 되게 기분 나쁜 부스럭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자 보니 라이플의 진정한 위력을 시험해 볼 때가 왔다 가보자 가보자 엉당려 아 미안 아 제가 정면을 보고 있었으면 헤드샷으로 한방에 잡을 수 있었을텐데 아씨 빵댕이가 너무 아이고 탐스러워 보였어 다시 나가볼까? 되게 못 올라오는거 아냐? 아니 잘 올라오 와아아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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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러면 총알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음 아 화살은 없고 그렇다고 또 리볼버 쓰자니 총알이 별로 없고 아 대가리를 좀 보여줘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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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이 바로 덜렁 다크 고인물의 컨트롤 후- 즈... 뒤지는 줄 아네 다리가 저려요asında 난 지금 손발이 다 저려 뒤지는 줄 아네 진짜 흐흐흐흐흐흐 무서웠다 황당리 음 잘 지구나 고기를 조금만 챙겨가자 2키로정도 근데 여기가 메멘토라면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자구요 지도체크를 해보고 많이 뿌예지네 여기가 아니네 아 엉뚱한곳에서 훨씬 밑으로 내려가야돼 훨씬 오케이 근데 좀 안개가 좀 자욱해서 아 물 물 갖고 와야겠는데 야 물 다 끄 그 증발했겠다 아닌가 가보자 아냐 증발했을거 같진 않아 고기 채취하는데도 11분밖에 안걸렸으니까 ital.com 오메 4분 뒤에 증류되는 뎀이었어 이거 주워서 오두막 쪽으로 가자 오두막에서 고기를 채취한 다음에 오두막 문 앞에다가 다 버려놔야지 프라이팬에 있는 물은 진작에 다 말랐고 냄비에 있는 물은 증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 어? 아 놀라라 아 야 고정키 아 나 씨 아 나 이거 윈도우를 새로 깔아가지고 고정키 끄는 걸 깜빡했네 미안하다 됐지? 됐지? 껐지? 연타에도 안 켜지죠? 아 깜짝 놀랐네 아까 곰 잡을 때 떴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고? 야 쟤 강퇴 일단 이거 하나하나 다 와 33.8km 언제 다 해체하냐 다 해체하면 나 죽을 것 같은데? 5시간 걸리는데? 맞나 이거? 맞아? 나 이제 못 움직여 아예 안 움직여져 어 시체 해체 마스터 됐고 이제 말리는 건 건물 안에 들어가서 내장 10개와 공가족 자 여기도 정리 한번 좀 해볼까? 음 어질어질하네 물 안 마시냐고? 물이 있는지 몰랐어 어디보자 여긴 뭐 쓰레기통 같은 건 없나? 좀 아이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아 좀 똑바로 좀 세워놔요 멀쩡한 게 하나도 없네 레인저 스튜 수확한 고기를 듬뿍 넣고 요리한 걸쭉하고 느끼한 스튜입니다 오 특수레서피를 또 발견했어요 랜저스 와 난이도가 그냥 미쳤는데 사슴고기 토끼고기 감자 국물 당근 당근? 당근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와 칼로리가 2000이야 대박 전투식량보다 많이 올려줘 근데 무게는 0.35kg 야 대박이네 짜릿하구만 근데 레인저스트는 우리랑 인연이 없을 것 같긴 해 이걸 언제 다 모아서 만들고 있냐 이런 포리지나 만들지 포리지 음 존맛 아 내구도 0짜리 물건은 사물함 같은데 넣으면 사라진대? 오 왜 멀쩡도가 깎이냐고요? 그 노곤노곤해져서 잠이 사악 오나보지 음식의 디버프를 막 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래된 침낭 찢어서 천으로 만들 수 있고 너무 어둡다 너무 어둡다 얼추 정리는 끝난 것 같고 물 한 번 더 끓일까? 어 여기도 숯이 있네 좋구만 이 아늑한 오도막에서 난로를 피우고 있다니 한 번에 4리터 녹여버리기 요리도 좀 할까? 뭘 만들 수 있지 내가 지금? 아 나 여기 앉고 싶다 앉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베개 꺼지고 앉기 아니 이건 소파 앞에서 쭈그려 앉은 거잖아 아 왜 앉기가 없어요 이거? 진짜 똥캠 수준 앉았다고 생각하자 배가 생각보다 자주 고픈데? 배가 생각보다 자주 고픈데? 되게 감성이라는 건 정말 말로 향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련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막 비효율적이어도 이런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러잖아 아니면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인테리어 소품을 사던가 아무 기능 없는 참 신기해 곰고기는 그냥 밖에 놔둬도 돼요? 네 아 맞다 나 우리 밖에 곰고기 개많이지 곰고기는 원래 밖에다 둬야 돼요 그냥 고기류는 밖에다가 둬서 냉동시키고 여기 안에 있으면 빨리 써보니까 이거나 마저 읽자 아 이거 이거 마저 읽으면은 다 중발하겠지? 어디 보자 그러네 불멍하고 있자 네 1시간만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증발할 수도 있어요 음 백방증발함 1시간 다 읽으면 정비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정비 좀 합시다 얘들 주말에 아우 배고파 덜렁다크 하면서 같이 시간 보내니까 좋지 얘들아 난 솔직히 덜렁다크 찍을 때마다 맨날 불안하거든 왜냐면 진짜 이거야말로 안정된 시청률을 보장하는 고정 컨텐츠잖아요 다른 것들은 뭐 망하면 망하는대로 잘되면 잘되는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덜렁다크는 정말 오랜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해온 정기 컨텐츠 아닙니까? 고정 컨텐츠 근데 덜렁다크의 인기가 식을까봐 무서워 매번 방송 켤 때 막 사람들 많이 안 보면 어떡하지? 그럼 나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히 보여주기 싫은 거 있잖아 좋아할 거 뻔히 알지만 만에 하나 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 아유 냄비 막 철컹철컹 하는 소리가 아직 많이 남았네? 나가서 고기 좀 가지고 옵시다 어따 개무겁고 마이 덜렁다크 죽으면 안 한다고 하셨는데 장기 컨텐츠는 미리 생각해두신 게 있으신가요? 아까 얘기했어 한 한 시간 전쯤에? 그치? 얘들아? 왜 한 시간 전에 방송 안 오고 와가지고 뒷북을 울리고 그래요 어? 방송 켜지만 진작진작에 와가지고 히히 클레임님 방송한다 이러고 자리에 앉아서 보란 말이야 우매 안장작 아 이 알바 갔다 왔다구요 아 그럼 인정이지? 어 아 주말에도 노고가 맞네 자네 나한테 후원해 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알바를 했는감? 자 줘 오늘 일당 줘 아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야 고기 타는 소리 들리는데? 아 아닌가? 아직이구만 깜짝이야 어휴 물이 야 냄비 두개 놓고 끓이니까 그냥 아 홍순하겠다 홍순하겠어 아 맞다 내일 멤버십 방송하는 날이지 아 공지한다는 걸 깜빡했네 또 내일 저녁 8시에 해야겠다 저녁 8시 저녁 9시? 아 내가 언제 잘지를 모르겠네 근데 내일은 뭐예요? 그냥 아마 소통 방송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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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당 48kg? 뭐..뭐가 이렇게 무거워? 물 때문에 그런가? 하하 하하 아아 나무 때문에 그렇구나 하하 천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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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 시간 보내지 말고 하하 옷 수선하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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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대피소 만들 천은 남겨둔다고 하셨는데 천이 몇 개 필요해요? 다섯 개요 눈대피소 만들 때는 천이 다섯 개가 필요하고 나뭇가지가 열다섯 개 필요합니다 수리할 게 생각보다 없다 이거 수리할까? 1시간 16분 되게 오래 걸리네 50kg 넘었다이? 국물이 생각보다 무겁구나 요리 한번 해볼까? 오라이팬 요리하기 배너 그냥 정말 밀빵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없냐 도토리 가루 얘 왜 춤추고 있어? 최대 운반 중량이 감소해요? 왜죠? 막 너무 맛있어서 힘이 빠지나? 막 이러면서? 왜 그런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이건 하나 만들자 해넉 맛있겠다 자고 일어나면은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아우 어두워 더듬더듬 침대다 불 마시고 이쯤이 어유 한밤중이네 한 열 시간만 자볼까? 버프만 있는 게 아닌 버프가 있으면 디버프도 같이 주니까 되게 재밌네요 어 난 하나도 재미없어 디버프를 왜 넣는지 솔직히 난 이해가 잘 안가 이게 요리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 난이도가 난이도가 어려우면은 그만큼의 그 그 뭐야 기브앤테이크라고 해야되나? 아 뭐라고 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있어야 되는데 디버프가 딸려 있으니까 굳이 요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 만들 필요성을 못 느껴 아니 디버프가 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 고생을 하면서 요리를 만들어? 약간 이런 느낌? 어 숯 숯 알았어 고맙다 얘들아 항상 너희들 덕분에 깜빡하지 않고 챙기는구나 숯 몇 개 있을까요? 다섯 개 있나? 나이스 고기가 4kg 물이 4L 음 아주 든든하지만 내 허리는 아작날 것 같고 국물은 그냥 버리자 미식가용 배노 미식가용 배노 이동하면서 먹기 좋습니다 귀여워 뭔가 하하 아 나 이런 정말 그냥 밀가루로만 돼있는 빵 그냥 먹으면 진짜 맛없는 거 알거든? 근데 막 이런데서 보면 되게 먹고 싶어 지금 3시간 책 읽고 버리자 이것도 다 버리자 이것도 버리고 되게 고소한 맛 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잘 만든 갓 구운 빵 맛 어 수선 레벨 4 이제 슬슬 거의 다 만렙을 향해 달려가고 있군요 낚시 빼고 불 피우기도 조금 했으면 만렙이고 수선도 만렙이고 나머지는 다 만렙이네 자고 일어나서 출발하자 밤이 되어버린다고? 멍청한 소리 밤은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고 보이 바로 밤이 돼 맞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날씨가 아 원래 한참 한참 갈 수 있는데 아 이거 어떡하냐 좀 조졌는데 하루를 그냥 멍때리고 있어야 되나 이건 뭐야 분리수거통이야? 그러면은 이거나 좀 수확해가자 아 화살촉이 있나? 근데? 화살촉이 하나도 없네 어우 안개 뿌연거 봐 씨 아무것도 안보이네 이건 뭐야 하 오늘 하루는 그냥 완전 쌩으로 날리겠습니다 명상의 시간을 여기에서 가질게요 시간이 좀 아깝지만 뭐 잘됐지 무게도 줄일 겸 뭐 잘됐지 카드를 한장 한장 세면서 시간을 보낸다 됐다 됐다 여기까지만 쉬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다시 물을 마시고 배넉이 배넉이 좀 뻑뻑하지 않을까 수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어 그러네 아 근데 진짜 삐시글이 오른다 귀여움 자자 전기술이 필요 없냐고? 전기... 음 멀쩡한데 아직? 가자! 좋아 물도 딱 적당한 수준으로 무게가 줄었고요 다시 여정을 출발해 볼까요? 다시 여정을 출발해 볼까요? 아니 이런 객 날씨가 왜 안 좋아지냐고 아... 나 승질나네 또 그럼 여기에서 이걸 고치자 고치면 날씨가 좋아지겠지? 짜잔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청량하다 아까 한 5시간 정도 저 드럼통에다가 불을 지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숱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여덟개 아 여기 숱이 너무 많은데 이번엔 또 여기를 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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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다섯개 음... 너무 많군 지도 지도를 자주자주 그립시다 여기가 고지대라서 한번 그리면 또 확 넓어지기도 하고 그러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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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저길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동굴은 뭐야 여기가 저 다리로 가는 길인가? 메멘톤 안 찾으시나요? 나중에 찾아야지 그거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고기능 백팩인데 그걸 놔두고 그냥 간다고? 목표를 정했으니까 그것부터 하자 이건 뭐지? 나무인가? 다리가 보여 뭐지? 잠시만요 아마 여기 다리 주변에 밧줄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부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밧줄이 있고 이 밧줄은 엄청 무겁지만 무조건 챙겨야 되는 밧줄이에요 반드시 이 밧줄을 챙겨서 이쯤 오니까 기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다 여기는 너무 인상이 지금 세게 박혀가지고 달릴 수가 없네 무거워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기억이 다시 안 나기 시작했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진짜 어디지? 부러진 화살이다 그래 제빛 협복 맞지 그지 언제나 사실만을 말해주는 우리 장작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좀 탁 치세요 지금 길을 모르겠어서 예민하니까 말 걸지 마세요 어? 여기가 진짜 어디지? 크흠 말게 가고 있는 건가? 어우 야 엄청 많이 흔들리는데 어 나 좀 지나친건가 아 뭐 모르겠다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계속 가보자 아 참 높게도 왔네 맞게 가고 있는거 겄지 이야 실제로 이런 곳에 있었으면은 난 지금 다리가 후들거려 가지고 그냥 밑으로 떨어졌을것 axe 제대로 못와 있고 우으 무서워 우으으 에 에 의 의 의 의 의 의 무서워 옛날엔 이 정도로 고소공포증이 심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상이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높은 장소에 대한 내성이 없어서 더 공포심이 크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아파트 이사오고 나서 이 아파트의 옥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는데 난 분명히 건물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건물이잖아 옥상이어도 건물 안에 들어왔잖아 건물인데 천장이 없다는 그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리고 막 휑해 바람도 많이 불어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당연히 그 안전바도 다 잘 돼있고 떨어질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막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바람에 휩쓸려서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막 엄청 들면서 막 현기증이 일어나더라고 요즘 길 보이는 대로 가고 있는데 이거 맞는 거냐? 아이씨 모르겠네 지나친 것 같은데 옥상에 안 잠겨있나 봐요? 아파트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곳이라 안 잠겨 있었어요 지금은 잠겨 있을지 모르겠네요 야 이거 내 무게가 지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리가 갑자기 피쇽 하고 끊어지... 왜 앞으로 안가져? 아 깜짝이야 이씨 끊어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겠지? 이거 왜 자꾸 걸려요 다리가? 움찔움찔 되네 오른쪽 끝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길이 아닌 것 같은데도 뭐가 있네? 나무네? 실제로 이런 다리 있으면은 백팩 진작에 갖다 버렸음 다리가 안전해 보일 것 같... 안전할 것 같지? 이런 거 원래 1,2그램 차이로 생사가 결정된다고 아우 너무 무섭다 아 이거 너무 높은 곳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길이 이게... 맞나? 이거 어디...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야? 높다 높아 이러다가 맵 다 그리겠는데?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는 감정과 동시에 한번 떨어져보고 싶다 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애 늑대 턱 전망대 네 오 이거 맞냐고? 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한번 떨어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 본 적 한 번도 없어? 어? 근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내가 안전한 보장이 있다면 한번쯤은 그렇게 그냥 휑 하고 공기에 몸을 맡기는 그런 순간을 만끽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안전한 걸 알고 있으니까 안 뛰어내리는 거지 일단 적어도 게임에서는 내가 실제로 피해를 입진 않잖아? 그래서 더 과감하게 그냥 캐릭터가 막 와 이렇게 뛰어내리고 그러는 것 같애 번지점프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번지점프가 100%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전 놀이기구도 안 타요 만에 하나라는 걸 계속 생각해서 난 지금 나의 인생이 정말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진짜 그런 위험률이 위험 발생률이 낮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야 죽을 확률이 안전하니까 하는 거라고? 니가 진짜 사건 사고 발생한 걸 안 봐서 그래 야 사고는 그런 거에서 나는 거야 내 차례는 괜찮겠지 내 차례는 괜찮겠지 하다가 죽는 거라고 이건 남일이 아닙니다 뭐 물론 그런 거를 감안하고 나서라도 감안해서라도 이제 스릴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뭐라고 할 그런 권리는 없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적어도 나랑 희뿌미만큼은 좀 그래도 그런 익스트림한 항상 위험이 더 사리고 있는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이 야 밧줄 왜 갖고 온? 여기 있네 동굴 안에 밧줄 있네 근데 자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오다 보니까 왔어요 계속 의심을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결국엔 도착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요 이 동굴이 기억이 나요 일부에서 날씨가 엄청 안 좋아가지고 이 동굴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뉴스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야 그 엄청나게 돈 많은 재벌들이 잠수정 타가지고 타이타닉 실물로 보겠다고 했다가 그 순식간에 압사돼서 다 죽었잖아 걔네가 그거를 위험할 거라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탔겠어? 전문가들이 다 그거 안전보장해가지고 그렇게 타준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탔겠지 놀이기구도 똑같아요 놀이기구도 괜찮다 안전하다 안전보장된다 백방 얘기해도 그걸 안타는 거보다는 위험 확률이 높다고 그 안전보장이 안된 잠수정이었대요? 그래? 그럼 할말이 없고 그럼 그냥 죽으러 탄거네 놀이기구도 안전보장이 돼도 사고가 난다 이거지 근데 여기 여기 여기거든? 저기거든? 어떻게 내려감? 아 저기있네 돌비가 아 그게 안전이 보장이 안된 잠수정이었어? 너무 너무 스릴을 많이 즐기는 거 아니야? 아씨 그렇게 위험한 일을 혹시 일반인의 머리로는 대부호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건가? 다athy 일종에 새로운 도전이었던 걸까? 인생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자 이제 4kg을 줄여야 돼요 맞는ứng 우리는 지금 짐을 으음 음...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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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줄이지? 고기를 버릴까? 고기 한 입 쓰고 물 마시고 아 밀가루 버리긴 싫은데 나무 다 버려? 자 0.4km 아 버릴 게 없네 이거 버리고 낚시집 버리고 숯돌 갈아주고 숯돌 하나 버리고 숯돌 0.18km 어떻게 줄이지? 까마귀 깃털 다 버리기? 아 근데 까마귀 깃털 생각보다 모으기 어려워가지고 아까운데 이거 수리하자 그리고 수츠로 지도 작성 잠이 와? 어? 잠이 오지? 짜식 짜식아 무게를 초과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피곤해져서 최대 무게한도가 근데 마침 밤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니까 그냥 그냥 자자 쌈둥이 왜그래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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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둥이는 심심해요 자 자자 여기에다가 그냥 털 침략을 내려놓고 갔다올까? 아우 도박이야 어? 이 밝기는 설마 그렇군 떠버린 글이다 아 이거 오랜만에 좀 꺼내볼까?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네 야 나 이거 맨날 까먹는데 너네가 좀 알려줘 나 진짜 맨날 까먹어 오로라 떴을 때 저거 꺼내는 거 자 내려갑시다 열심히 녹색은 뭐고 주황색은 뭐냐고? 어어 비밀 아이 설명하기 귀찮네 야이씨 생방송 덜렁다크 열심히 챙겨봤으면 다 아는 내용들인데 아이씨 에그네 아우 참둥이 왜케 귀엽니 흐흐흐흐흐흐 맞아 주황색이 물품이고 파랑색이 벙커예요 숨겨져 있는 벙커 주황색은 숨겨져 있는 물품 도학 드디어 찾았다 오오오오우 기능 넌 내꺼야 아주 욕 route 사용해 주게사 침를 아주 잔뜩 실어주지 흐흫흐히 흐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